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작가 김인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오후의 겐사브로우의 사육입니다. 오후의 겐사브로우는 일본의 소설가입니다. 에이메현 출생 도쿄대학 불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58년에 사육을 발표하여 아쿠타 가와상을 탐으로써 작가적 지위가 확립되었습니다. 사육은 사로잡힌 흑인 병사를 마치 동물을 기르듯 기른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 인간의 따뜻함과 냉혹함을 면밀하게 파헤치면서 어린이의 눈이 어른의 눈으로 점점 커지면서 인간을 응시해가는 과정을 전쟁의 비참함을 배면해 깐 채 그리고 있습니다. 주제를 밀도 있게 끌고 가는 감각적인 문체도 이 소설의 미덕 중에 하나로써 이 작가의 문체는 일본적이기보다는 서구적입니다. 하나의 사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주위에 배열되는 여러가지 이미지를 연결해 가는 방법도 이 소설의 특색입니다. 전후 일본 단편소설의 대표작으로 지목되는 작품입니다. 제 채널을 분석해 보면 35%만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65%는 그냥 듣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46 오후에 겐사브로호 나와 동생은 산골짝 아래쪽 임시 화장터 자자분한 나무습을 깎아버리고 흙만 약간 일구어 만든 간소한 화장터에서 기름과 재 냄새가 풍기는 푸석한 바닥을 나무깨비로 헤집고 있었다. 산골짝 안은 아직 황혼과 안개, 숲에서 솟은 지하수처럼 차가운 안개에 자욱이 덮여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비탈진 산허리에 돌 자갈을 깐 길을 둘러싼 조그마한 마을에는 포도빛 광채가 사태처럼 흐르고 있었다. 나는 구부리고 있던 허리를 펴고 힘없는 하품을 입에 잔뜩 물었다. 동생도 일어서서 좀 지친 하품을 하고서 나를 향해 싱긋 웃어보였다. 우리는 채집을 단념하고 무성한 여름 풀숲 깊숙이에다 나무깨비를 던지고 어깨동물을 하고 마을로 향한 오솔길을 올라갔다. 우리는 화장터에 타고 남은 사람의 뼈다귀 중에서 가슴에 장식할 기장으로 쓸 수 있는 모양 좋은 것을 고르려고 왔었다. 그러나 동네 아이들이 다 골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 나는 어떤 국민학교 친구놈들 후려치고서라도 그것을 빼앗아야 직성이 풀릴 판이다. 나는 그저께 이 화장터에서 태운 마을 여자의 시체가 환한 불꽃 속에서 조그마한 동산처럼 불룩한 벌거숭이 배를 드러내고 슬픔에 가득 찬 표정으로 누워있는 것을 하나 가득 모여선 어른들 허리톰으로 엿본 광경을 생각했다. 나는 무서웠다. 동생의 가느다란 팔뚝을 꼭 붙들고 빨리 걸었다. 풍뎅이가 손가락 사이에 꽉 끼어서 개운은 끈끈한 진물 같은 송장 냄새가 자꾸만 코를 찌르는 듯했다. 우리 산마을에서 노천 화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그의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진 장마 덕택이다. 끈질기게 계속된 비로 홍수가 매일처럼 잃었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읍내로 통한 지름길에 걸렸던 그네 다리를 산사태가 휩쓸어 가버린 뒤론 우리 국민학교 풍교는 폐쇄됐다. 우편도 두절돼 버렸다. 때문에 어른들은 꼭 가야 할 경우만 산 등성이를 타고 비탈이 완만한 좁은 틈새를 찾아 내려서 읍내까지 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읍내 화장장까지 송장을 운반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읍내와 완전히 격절되어 버렸다고 해도 아직 깨이지 못한 우리 개척촌으로선 그다지 절실한 고통을 느끼진 않았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읍내 사람들한테 더러운 짐승처럼 전대를 받아왔고 또 우리로선 산골짝을 내려다보는 사면에 들러붙은 초라한 마을에 그날 그날의 모든 생활이 꽉 차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여름도 시작될 무렵이라 우리 아이들로선 가기 싫은 학교 분교장이 폐쇄되어 있는 편이 훨씬 좋았다. 마을 어귀에 돌 자갈을 깐 길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재보 녀석이 팔에 개를 안고 서 있었다. 나는 동생의 어깨에서 팔을 떼어 늙은 살구나무 그늘 속으로 달려가서 재보 녀석이 안고 있는 개새끼를 보려고 했다. 여, 봐! 하고 재보 녀석이 팔을 흔들어서 개를 으르렁거리게 했다. 자, 보라니까! 내 앞에 내민 재보 녀석의 팔에는 개털이 말라붙어 있는 물어뜯긴 생채기 투성이었다. 재보 녀석의 가슴에도 굵고 짧은 목에도 물어뜯긴 상처가 풀싹같이 돋혀있다. 이봐! 어떠냐? 하고 재보 녀석은 으스대며 우염있게 말했다. 넌 나랑 산개사냥 갈 약속을 어겼지? 하고 나는 부러움과 분함으로 가슴을 떨면서 말했다. 혼자서 갔구나! 널 부르러 갔었어! 하고 재보 녀석은 얼른 변명했다. 네가 없는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어? 깨물린 거 쌤통이다! 하며 나는 늑대와 같이 사나운 눈으로 코를 실른거리며 산개 새끼를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리며 말했다. 그래! 너 산개 굴속에 들어갔었니? 목을 물리지 않도록 가죽 목도리를 하고 갔었지. 재보 녀석은 우쭐해서 말했다. 나는 목을 물리지 않도록 가죽으로 무장한 재보 녀석이 산개한테 물리면서 마른 풀과 나뭇가지가 깔린 굴속에서 새끼를 안고 나오는 모습을 땅거미 내린 보랏빛 산허리와 돌자갈을 깐 길에서 선하게 보는 것이었다. 목통만 물리지 않으면 하고 재보 녀석은 자신만만한 소리를 했다. 요령껏 어린 새끼만 있을 때를 기다렸지. 그놈들이 골짜기를 뛰어오는 걸 봤어 하고 동생이 흥분해서 말했다. 어미 다섯 마리가 함께 그래 하고 재보가 말했다. 언제 점심때가 지나고 바로 그 뒤에 내가 산개 사냥을 갔었지. 그놈 빛이 흰 것이 좋구나 나는 부러운 눈치를 감추면서 말했다. 이 계엄이는 늑대와 혼례했다는 의미의 말을 재보 녀석은 음탕한 그러나 실감이 넘치는 사투리로 자랑스레 얘기했다. 야 굉장하구나 하고 동생이 황홀한 듯 감탄했다. 이젠 길이 들었어 아주 잘 따른다고 이놈이 하며 재보 녀석이 유별나게 과장해 말했다. 제 친척인 산개들한테도 가지 않는다. 나고 동생은 잠자코 있었다. 이걸 봐. 재보 녀석은 장담하며 안았던 개를 물 자갈이 깔린 길에 내려놓고 손을 떼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개를 내려다보는 대신에 산골짝을 덮은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마침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비행기가 굉장한 속도로 지나갔던 것이다. 하늘을 찢을 듯 진동하는 격렬한 음향이 잠시 동안 우리를 사로잡았다. 우리는 기름 속에 빠진 날 벌레처럼 그 음향 속에서 몸 한 번 꼼짝 못했다. 적군 비행기야 하고 재보 녀석이 말했다. 적군이 왔어. 우리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목신 소리로 외쳤다. 적군의 비행기 그러나 이제 하늘에는 석양에 빛나는 갈색 구름 이외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정신이 들었을 때 재보의 개가 껑충 뛰어서 윙윙 짖으면서 돌자갈이 깔린 길을 달리고 있었다. 개는 곧 잔목 숲속으로 뛰어들어가 보이지 않게 됐다. 재보는 쫓아가려던 자세인 채로 멍하니 서 있었다. 동생과 나는 똑같이 핏줄을 세우면서 웃어댔다. 재보도 분해하면서 웃음을 참지 못하는 것이었다. 우리 형제는 재보와 헤어져서 황혼에 묻힌 대기 속에서 큰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는 창고를 향해서 달려갔다. 아버지는 어둔 헛간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비행기를 봤어요 하고 동생이 아버지 등 뒤에서 외쳤다. 큰 적군 비행기를 아버지는 음 하는 소리를 냈을 뿐 돌아다 보지 않았다. 나는 소재에 두기 위해서 아버지의 육중한 엽총을 헛간 판자벽에 총거리에서 내렸다. 동생과 팔을 껴안고 어둔 총층대를 올라갔다. 그 개 아까웠는데 하고 내가 말했다. 비행기도 하고 동생이 말했다. 우리는 마을 한가운데 있는 공동창고 2층에 있는 지금은 쓰고 있지 않은 좁은 양잠실에서 살고 있었다. 두터운 판장이 썩어가고 있는 마룻바닥에 깔찌와 담요를 깔고 아버지가 자고 양잠용 나무틀에 문짝을 겹쳐 만든 침대에 나와 동생이 잔다. 도배지엔 아직도 진아디 진한 누에 냄새를 풍기는 얼룩이 남아있고 천정 대들보엔 썩은 뽕잎이 달라붙어 있었다. 누에의 옛집은 이제 인간으로 충만해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가구라곤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다. 아버지의 엽총이 총신은 물론이요. 기름기 있게 윤나는 개머리판까지 새로 변질한 듯이 흐리게 빛나서 우리의 가난한 집에 하나의 방향을 주는 것과 대들보에 한두루 매달린 말린 족제비 족제비 털 가죽과 각가지의 덫 아버지는 산토끼와 새 눈 쌓인 겨울에는 산돼지 사냥 그리고 덫으로 잡은 족제비 가죽을 말려서 읍사무소에 바치는 것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나하고 동생은 기름수건으로 총신을 닦으면서 판잠은 틈으로 저편 어둔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쪽에서 비행기 폭음이 또다시 들려 오리라는 듯이 그러나 이 마을의 상공을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총을 벽 위에 총거리에 얹은 뒤에 우리는 침대에 누워서 몸을 꿈틀대며 공복의 위협을 느끼면서 아버지가 들고 올라올 나물죽을 기다렸다. 나도 동생도 굳은 겉껍질과 두터운 과육 속에 든 자그만 씨앗 연하고 물기가 많아서 애광을 쏘이기가 무섭게 떨면서 떨어져 버리는 간피가 붙어있는 푸른 씨앗이었다. 그리고 딱딱한 겉껍질의 외부 지붕에 오르면 멀리 좁다랗게 빛나 보이는 바다 언저리 겹쳐있는 산과 산을 넘은 저쪽의 도시에는 오랫동안 계속된 전설과 같이 장대하고 계면적게 된 전쟁이 걸쭉한 공기를 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쟁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을 청년들의 부재와 때때로 우편 배달부가 전해오는 전사 통지라는 데 지나지 않았다. 전쟁은 딱딱한 겉껍질과 두툼한 과일의 살속까지 침투하진 못했다. 요즘에 와서 마을 상공에 통과하기 시작한 적의 비행기도 우리에겐 계상한 새해 일종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밤이 가까이 돼서 땅이 뒤흔들리는 굉장한 충격음이 내 잠을 깨웠다. 나는 마룻바닥에 깐 담요 위에서 아버지가 반신을 일으키고 밤중 숲속에서 잡아먹을 것에게 덤벼들려는 짐승과 같이 크나큰 욕망에 가득 찬 눈을 뜨고 몸을 움츠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뛰어덤비질 않고 그냥 몸을 쭉 뚫어뜨리고 누워서 그대로 잠드는 모양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귀를 기울이고 기다렸지만 지진같은 땅 울림은 더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창고의 높은 채광창에서 들어오는 열분 달빛에 드러난 곰팡이와 작은 동물들 냄새가 나는 축축한 공기를 조용히 호흡하면서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내 옆구리에 땀에 내뱀 이마를 갖다 대고 자고 있던 동생이 숨을 죽이며 흐느껴 울었다. 동생도 역시 나처럼 땅 울림을 기다리면서 그 지루한 기대에 견디지 못했던 모양이다. 나는 동생의 풀때같이 가늘게 여인 목줄기에 손바닥을 대고 달래기 위해서 흔들어 주었다. 동생은 내 팔에 부드러운 위로에 안심하고 잠들었다. 눈을 뜨자 아침에 찬란한 광선이 창고의 모든 판장벽 사이로 몰려 들어와서 벌써 무더웠다. 아버지는 방안에 없었다. 벽에 걸렸던 총도 없었다. 나는 동생을 흔들어 깨우고 상반신은 벗은 채 창고 앞 돌 자갈을 깐 길로 나왔다. 자갈을 깐 길과 돌 층층대에 강렬한 아침의 햇살이 넘치고 있었다. 아이들이 햇살 속에 부신 눈을 가늘게 뜨면서 멍하니 서 있거나 개를 눕히고 벼룩을 잡거나 혹은 무어라 애치면서 뛰거나 했지만 어른들은 보이지 않았다. 나와 동생은 뛰어서 가랑나무 숲 그늘에 있는 대장간으로 가봤다. 그 어두 침침한 헛간에 숯불은 빨간 불꽃을 토하지 않았다. 풀문은 잠을 잤고 배까지 땅 구덩이에 묻은 대장장이가 계상하게 볕에 탄 기름기 없는 팔뚝으로 빨갛게 단세를 집어 올리려고 하지도 않고 있었다. 아침에 대장장이가 제 일터에 없는 것은 우리들로선 처음 보는 일이었다. 나와 동생은 서로 팔을 끼면서 잠자코 돌 자갈을 깐 길을 돌아왔다. 마을에는 어른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여자들은 어둔 집 속에 처박혀 있을 것이다. 아이들만이 햇살 넘치는 속에 빠져 있었다. 나는 불안감으로 가슴을 재었다. 공동 우물로 내려가는 돌 층계에 번듯이 누워있던 째보 녀석이 우리 형제를 보곤 팔을 흔들면서 뛰어왔다. 그는 신나게 어깨를 흔들면서 찢어진 입술 사이로 진한 치매 개거품을 허옇게 내뿜고 있었다. 야 너 알고 있니? 하고 째보는 내 어깨를 치면서 물었다. 너 알고 있어? 뭘? 나는 의아하게 말했다. 어제 그 비행기가 밤중에 산으로 떨어졌단 말이야. 하고 째보는 말했다.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 탔던 적군을 잡으려고 나간 거야. 어른들 어른들은 전부 옆 총을 들고 산을 훑고 있어. 총으로 쏘니? 그 적군을? 하고 동생이 소리를 높여 물었다. 쏘진 않을 거야. 탄한도 적어서 아깝겠다. 하며 째보는 친절하게 대답했다. 그보단 생으로 잡을 거야. 비행기는 어떻게 됐을까? 하고 내가 물었다. 삼나무 숲에 틀어박고 떨어져서 박살이 됐대. 째보가 눈을 반짝이면서 재빨리 말했다. 우편 배달부가 봤다는 거야. 거기 너도 알지?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 그 숲에는 벼이삭 같은 삼나무 꽃이 피어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여름이 끝날 무렵이면 들새 알을 닮은 열매가 여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편싸움의 무기로 삼기 위해 따라가건 했던 것이다. 우리 창고에도 햇들 때면 갑자기 요란한 소리를 내며 그 갈색의 총탄이 퍼부어질 것이다. 응? 하고 입술을 다물고 붉은 잇몸을 드러내며 잇몸가 말했다. 알고 있겠지? 그럼 알기만 해. 나도 입술을 뾰로퉁하게 하며 말했다. 가 볼래? 잇몸은 눈 언저리에 숱한 잔주름을 지으면서 교활하게 웃고는 나를 들여다보고 잠잠히 서 있었다. 나는 초조하고 당황스러웠다. 간다면 내 곧 셔츠를 입고 올게. 나는 재보를 노려보며 말했다. 혼자라도 곧 따라갈 수 있어. 재보는 얼굴을 오만상으로 찌푸리면서 만족의 겨운 음성으로 말했다. 건 안 된다. 아이들은 산에 못 가게 한다. 일국 병정으로 잘못 총에 맞는다. 나는 풀이 죽어 아침 햇볕에 달고 있는 길바닥 도루에 내 맨발 그 몽탁한 발가락을 내려다보았다. 실망이 송진처럼 끈적끈적 내 몸속으로 베어갔고 내 피부를 막 잡은 닭의 내장처럼 화끈거리게 했다. 적군은 어떻게 생겨 처먹었을까? 동생이 궁금해했다. 나는 쟤보와 헤어지곤 동생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돌길을 돌아갔다. 적인 애국 병정은 정말로 어떤 모양일까? 어떤 모양으로 풀밭과 숲속에 숨어 있을까? 내 생각으론 산골짝 사이의 마을을 둘러싼 모든 숲과 풀밭이 숨을 죽이고 숨어있는 애국 병정으로 가득해서 그 숨 죽이는 낮은 소리에 자극되어서 큰 소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듯이 느껴진 것이다. 그들의 땀에 젖은 피부와 거친 양코의 몸 냄새가 하나의 계절과 같이 산골짝을 덮어 버린 것이다. 죽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동생이 장고대처럼 말했다. 잡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푸짐한 햇빛 속에서 목구멍에 끈적대는 침을 쩍쩍거렸다. 우리 형제는 공복이라 명치 있는 곳이 재워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려면 필경 오늘 해가 져야 할 게다. 우리 손으로 먹을 것을 찾아야 했다. 우리는 창고 뒤에 두레박이 깨져 있는 우물로 내려가서 번데기 배처럼 불룩히 내민 우물 성면에 찬김 서린 돌을 두 손으로 버텨 짚고 입으로 불을 마셨다. 깊이가 얇은 냄비에 물을 부어 불을 지피고 우리는 창고 구석에 쌓인 왕교 속에 팔뚝을 희저어 감자를 훔쳐냈다. 감자는 우리들 손 안에서 물로 씻겨졌다. 돌처럼 단단했다. 우리의 짧은 노동으로 마련한 식사는 단순했지만 풍부했다. 두 손에 진 감자를 행복한 짐승처럼 만족스레 먹으면서 동생은 여전히 생각을 멈추지 않았다. 병정은 삼나무에 기어올라 갔을까? 난 삼나무까지 다람쥐에서 다람쥐가 노는 걸 봤는데 지금 삼나무엔 꽃이 만발해서 숨기엔 안성맞춤일 거야 하고 내가 말했다. 다람쥐도 잘 숨어버리더구만 동생은 빙글에 웃었다. 나는 나는 풀의 싹 같은 꽃이 잔뜩 피어있는 높은 삼나무 가지 위에 애국 병정이 숨을 죽이고 숨어서 가는 녹색 바늘 같은 삼나무 잎새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들을 내려다보면서 경계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했다. 병정이 입고 있는 두텁게 퍼진 비행복에 삼나무 꽃이 잔뜩 붙어서 마치 동면전에 살찐 다람쥐 같이 보일 것이다. 제 아무리 나무 숲속에 숨더라도 사냥개가 찾아내고 지저댈 거야 동생은 확신에 찬 어조로 얘기하였다. 시장길을 면하자 우리는 남비와 먹다 남은 감자 그리고 한 줌의 소금을 그냥 얻은 헛간에 둔 채 창고 뒷문 돌 층계에 걸터 앉았다. 우리는 거기서 오랫동안 낮잠도 자고 하다가 오후엔 공동 우물가로 목욕을 하러 갔다. 우물가에서 제일 넓고 반들어온 도루의 눈 벌거숭이 쟤보가 계집애들에게 그의 장밋빛 섹스를 조그만 인형처럼 애모시키고 있었다. 쟤보는 얼굴을 붉히며 새의 울음 같은 웃음소리를 내면서 툭하면 벌거벗은 계집애의 볼깃짝을 손바닥으로 찰싹찰싹 때려주는 것이었다. 동생은 쟤보에 바로 옆에 앉아서 그 신나는 의식의 구경에 열중해 있었다. 나는 샘가에서 멍하니 햇볕과 물에 잠겨있는 추악한 아이들에게 물을 끼얹고 냈다. 그리고 나서 몸에 물을 닦지 않은 채 셔츠를 입고 길에 깐 돌에 젖은 발자국을 내면서 창고 앞 돌층계로 올라가서 또다시 오랫동안 두 무릎을 껴안고 시간을 보냈다. 광기와 같은 기대 후끈하니 치한 듯한 감정이 피부 속을 탁탁 튕기면서 뛰놀았다. 나는 쟤보가 이상한 집착을 보이는 계집애와의 기묘한 유의에 흘려있는 자신을 꿈꾸었다. 그러나 멱감고 돌아오는 벌거벗은 아이들 사이에 섞여있는 걸을 때마다 허리통을 흔들어대는 계집애 터진 복숭아의 불안정한 빛이 내다보이는 주름진 빈약한 섹스를 드러낸 계집애가 나에게 주저스런 미소를 던질 때마다 나는 욕설과 돌팔매를 퍼부어서 계집애들을 혼내 주었던 것이다. 나는 하늘 전체에 들에 퍼진 불길 같은 빛깔의 구름이 퍼져가는 열정적인 저녁노을이 우리들의 산골짝을 덮어버릴 때까지 한 번 앉은 그 자세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어른들은 점체로 돌아오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해서 나는 미칠 것만 같았다. 어느덧 노을빛도 쓰러져 버리고 햇빛에 새로 탄 피부에 상쾌한 저녁바람이 골짜기에서 불어오기 시작했다. 제 초에 땅거미가 밤을 가져왔을 때 조용히 숨을 죽인 불안한 기대에 두뇌를 침범당한 마을로 지저대는 사냥개와 어른들이 돌아왔던 것이다. 아이들과 휩쓸려서 그들을 맞으려고 달려간 나는 어른들에게 애워싸인 덩치의 큰 검둥이 사내를 보았다. 충격과 같은 공포가 딸을 미치게 했다. 어른들은 겨울철 산떼지 사냥떼처럼 묵중하게 입들을 다물고 수확물을 둘러싸고 거의 슬픈 표정으로 등을 구부리고 걸어오는 것이었다. 수확물은 해갈색의 비단 비행복이나 부드러운 검정 가죽 비행화 대신에 불빛 상의를 입고 발에는 수퉁맞고 묵직한 신을 신고 있었다. 그리고 검정 윤이 흐르는 큰 얼굴을 들어서 혼한 빛이 좀 남은 하늘을 멀리 바라보며 다리를 절면서 끌려온다. 수확물의 두 발목에는 산떼지 덫에 새사슬이 채워있어서 걸을 때마다 절걱대는 소리를 요란하게 내고 있었다. 수확물을 둘러싼 어른들 행렬 뒤를 이어서 우리 아이들도 역시 말없이 줄을 지어서 걸었다. 행렬은 분교장 앞에 광장까지 닿게 되자 조용히 뻗었다. 나는 아이들 떼를 해치고 앞으로 나갔다. 불악 연장자인 노인이 큰소리로 우리들을 쫓아버리는 것이었다. 우리는 광장 한 구석에 살구나무 밑까지 물러서고 거기에 왕강이 버티고 서서 깊어지는 어둠 속을 통해서 어른들 해의를 지켜보았다. 광장을 향한 집들의 뜨락에서 흰 웃도리 밑으로 팔짱을 낀 여자들이 위험한 사냥에서 수확물을 끌고 들어온 사나이들의 작은 말소리에 불안해 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쟤보가 등 뒤에서 내 옆구리를 찌르고 나를 아이들 속에서 끌어내더니 살구나무 그늘 깊숙이 데리고 갔다. 저 포로는 검둥이구나. 난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쟤보는 감동에 가득 찬 음성으로 말했다. 진짜 검둥이구나. 저놈을 어쩔 생각인가 광장에서 쏴죽이려나 쏴죽인다고 놀라움에 숨길을 몰아가며 쟤보가 외쳤다. 검둥이를 진짜 쏴죽여 적군이니까 나는 자신 없이 주장을 했다. 적 저놈이 우리 적군이야 쟤보는 내 가슴을 움켜잡고 찢어진 입술 사이로 침을 내 얼굴에 하나 가득히 튀기면서 목청을 돋고 소리쳤다. 검둥이야 그런데 무슨 적이냐 아 저걸 저걸 아이들 가운데 내 동생의 열중한 음성이 들렸다. 저것 봐라 나하고 쟤보는 돌아서서 어이없게 웃고 있는 어른들한테서 좀 떨어져서 흑인병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오줌 누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흑인병의 몸은 작업복 같은 풀빛 군복만 남기고 온통 짙어 어둠 속에 흡수되려 하고 있었다. 흑인병은 머리를 옆으로 기우뚱하게 꼬고 오랫동안 오줌을 둔 뒤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아이들의 짙게 대시는 숨결소리가 자기 등 뒤에서 일어나자 서글픈듯이 허리를 흔들어댔다. 어른들은 어른들은 또다시 흑인병을 둘러싸고 천천히 끌고 갔다. 우리들은 적당한 간격을 두고 그 침묵의 행렬을 따라갔다. 수확물을 포위한 행렬은 창고 옆에 하물 적 줄구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거기는 가을에 거둔 왕바마를 골라서 유황화 탄소로 딱딱한 밤껍질 속에 유충을 죽인 뒤에 겨울 동안 저장하기 위한 지하창고가 검정 입을 벌려서 동물이 사는 굴같이 보였다. 흑인병을 포위한 채 어른들은 의식의 시작과 같이 장중하게 그 속으로 침몰해갔고 어른들 팔목에 희끄무레한 동작이 뜨거운 돌뚜껑을 밑에서 받았다. 창고 마루판장과 흙바닥 사이에 좁고 길게 노출된 조그만 채광창 저편에서 오렌지빛 불이 켜지기를 우리는 침을 삼키고 망보고 있었다. 우리는 그 채광창으로 안을 들여다볼 용기를 부려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짧은 기간에 불안한 대기가 우리를 한없이 지치게 했다. 그러나 총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그 대신 지하창고로 내려가는 입구에 반쯤 열린 돌 뚜껑 사이로 컴컴한 얼굴을 드러낸 불확장이 호통을 쳐댔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서 채광창을 바라보는 것조차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아무도 실망의 소리를 울리지 않고 밤의 시간을 악몽으로 채울 충실한 기대로 가슴을 설레면서 돌 깐기를 뛰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그들의 높은 발소리로 공포가 유발되어서 그들의 등디를 엄습한다. 창고와 나란히 선 오얀나무의 그늘 속에 숨어서 아직도 어른들과 수확물의 동정을 감시할 결심인 재보를 남기고 나와 동생은 창고 앞문으로 돌아서 지붕 밑 우리 방으로 늘 축축해 있는 난간에 몸을 기대면서 올라갔다. 우리는 수확물하고 같은 집에 살게 된 셈이다. 지붕 밑에서 귀를 기울여봐도 지하창고 속의 큰 소리는 들릴 리가 없겠지만 흑인병이 감금된 지하창고 위에서 침대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호화롭고 모험적이어서 우리로선 전혀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특혜였다. 나는 감정의 흥분 위협과 환희로 이가 덜덜 떨릴 정도였으며 동생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다리를 움치고 마치 독감에 걸린 듯이 떨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가 무거운 엽청을 들고 피로한 몸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의외로 맞게 된 이 멋있는 논수에 미소를 나누는 것이었다. 우리가 기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보다도 오히려 가슴속에서 끓는 물 같은 심리의 동요를 손의 동작과 면밀한 저작에 의해서 잊게 하기 위해서 차게 굳어버린 남겨둔 감자를 먹기 시작했을 때 우리들 기대의 장막을 들어올리고 아버지가 층층대를 올라왔다. 나하고 동생은 온몸이 긴장되어서 아버지가 엽총을 걸어놓고 바닥에 깔린 담요 위에 앉는 것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입을 꾹 담은 채 우리가 먹고 있는 감자 남비를 보았을 뿐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못 견딜 지경으로 피로에 지쳐 신경이 들떠있다고 생각했다. 어린 우리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도리도 없었다. 쌀은 떨어졌니? 아버지는 텁석 수염이 무성하게 자라서 가득 퍼진 목 언저리를 자루처럼 벌룽거리며 나에게 울었다. 응 나는 낮은 소리로 대답했다. 보리쌀도? 신음하듯이 우울하게 아버지는 또 울었다. 네 아무것도 없는걸요? 나는 화를 내면서 말했다. 비행긴? 하고 동생이 겁먹은 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타 부렸다. 하마터면 산불이 날 뻔했다. 몽땅 탔나요? 동생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꽁무니 날개만 남았다. 뒷날개 어리둥절에서 동생이 중얼댔다. 그 병정 말고 다른 사람은 어찌 됐나요? 하고 내가 물었다. 혼자 타고 왔던가요? 다른 병정이 두 명 죽었더라. 저놈은 낙하산으로 내려왔거든. 낙하산? 동생이 완전히 꿈꾸는 듯한 소리로 말했다. 저놈은 어쩔 건가요? 나는 아예 내놓고 물었다. 음내에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여기서 기른다. 길러요? 하고 나는 놀라서 물었다. 짐승처럼요? 저놈은 짐승이나 다른 바 없다. 하고 묵직한 소리로 아버지가 말했다. 온몸에서 소 냄새가 난다. 가보고 싶은데요? 동생이 아버지 눈치를 살피면서 말했으나 아버지는 입을 꽉 담으 채 층층대를 내려갔다. 나하고 동생은 아버지가 쌀과 야채를 구워다가 뜨겁고 푸짐한 죽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침대 나무 틀에 걸터 앉았다. 우리는 몹시 피로해서 식욕조차 없었다. 그리고 몸 전체의 피부가 발정한 개의 섹스처럼 벌룩거리고 경련해서 진정할 수 없었다. 검둥이 병정을 짐승처럼 기른다. 나는 몸을 내 팔로 껴안았다. 나는 알몸이 되어서 고래고래 소리쳐 보고 싶었다. 흑인 병을 짐승처럼 기른다. 이튿날 아침 아버지가 묵묵히 나를 흔들어 깨웠다. 동이 훤히 틀 무렵 이었다. 창고의 모든 틈 바구니로 붙어 짙은 광선과 뿌연 안개가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식은 아침밥을 서둘러 집어삼키면서 서서히 잠기운을 쫓아버렸다. 아버지는 엽총을 어깨에 메고 점심밥 도시락을 허리에 차고 잠이 모자라서 누렇게 혼탁해진 눈으로 내가 식사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족제비 털 가죽을 둘둘 말아서 포대 조각에 싼 것이 아버지 무릎에 기대져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숨을 죽이며 읍내로 가는구나 생각했다. 그리고 흑인병 포로 사건을 관청에 보고 하겠지. 무슨 말이 내 목구멍에서 소용돌이쳐 식사 속도를 지연시킬 정도였으나 나는 아버지의 거친 수염에 덮인 건장한 아래턱이 바바를 씹듯이 간단없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잠을 못 자서 신경을 초조하게 자극시키고 있는 증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럴 때 흑인병에 대해 물을 수는 없다. 아버지는 어젯밤 식사 뒤에 옆종에 새 탄환을 채워들고 야경 서기우에 나갔던 것이다. 동생은 풀 찌는 냄새가 나는 담요에 머리를 틀어박고 자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나는 동생이 잠을 깨지 않도록 소리를 내지 않고 발끝으로 빈첩한 동작을 취했다. 두꺼운 천의 녹색 셔츠를 맨 어깨에 휘감고 보통 땐 결코 신지 않는 헝검 운동화를 신고 아버지 무릎 사이에 있던 포대를 짊어지고 층층대를 내렸다. 젖은 돌 깐길 위로 안개가 흐르고 마을은 안개 덮인 채 아직 잠들어 있었다. 닭들은 이미 피로에서 울음을 그쳤고 개도 짖지 않았다. 나는 창고 옆에 살구나무에 기댄 채 총을 가진 어른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아버지는 그 입초선 사나이와 무엇인지 소곤거렸다. 지하창고의 채광창이 꺼멓게 상처 모양으로 열려있는 것을 나는 심한 위협을 느끼면서 재빨리 발견했다. 그 구멍으로 흑인병의 발이 쑥 나와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것만 같았다. 나는 어서 빨리 마을을 떠나가고 싶었다. 돌 불가한 길에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면서 묵묵히 걷기 시작하자. 햇살이 짙은 안개를 뚫고서 열결인 강렬한 광선을 우리에게 던져주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머리칼을 적시고 옷깃이 때로 까맣게 번지고 구겨진 셔츠의 털 위에 하얗게 빛나는 물방울이 엉기었다. 그리고 우리는 발가락에 보드라운 썩은 낙엽 밑을 흐르는 맑은 물이 헝겊신을 통해서 발가락을 차갑게 하는 것보다도 억세게 물켜 자란 양치리에 톱니 같은 줄기로 피부를 상하거나 그 끈기있게 퍼진 뿌리 사이에 가만히 눈을 뜨고 있는 독사를 성내게 해서 물리지 않도록 조심 해야 했다. 참나무 숲을 나오자 안개가 거치기 시작했다. 훤한 키 작은 잔목 숲을 낀 길을 나오자 나는 셔츠와 바지에 맺힌 안개방울을 쌀이 열매를 털듯이 골고루 털었다. 하늘은 개어서 맑았다. 산 골짜기의 위험한 폐강에서 줍는 동광석 같은 먼 산맥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햇볕에 비쳐서 검푸른 바다 같았다. 그리고 뿌연 손바닥만의 보이는 진짜 바다. 우리 주위에서 들새들이 울고 있었다. 높은 소나무 가지가 바람에 소공거리고 있었다. 아버지 장화에 밟힌 푸석한 낙엽 사이에서 죽는 줄 알고 놀란 두더지가 회색 분수처럼 튀어나와서 딸을 잠시 놀래놓고 단풍든 관목 속으로 도망질 쳤다. 읍내에 가서 저 검둥이 얘기를 할 건가요? 나는 아버지의 육중한 등을 향해서 물었다. 뭐? 하고 아버지는 말했다. 그래 읍내 주제소에서 순경이 올까요? 글쎄 어쩔지 모르겠다. 아버지는 신음하듯이 말했다. 현천까지 보고가 올라가기 전엔 모를 게다. 그냥 쭉 우리 마을에서 기를 순 없을까요? 하고 내가 말했다. 위험할까요? 그놈? 아버지는 묵묵히 내 말에 상대하지 않았다. 나는 어젯밤 흑인병이 마을로 끌려왔을 때 경악과 공포가 내 몸속에 되살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놈은 지금 지하창고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흑인병이 지하창고에서 튀어나와서 마을사랑과 사냥개를 물어 죽이고 집에다 불을 질러 버린다. 나는 온몸이 떨릴 정도로 무서워서 그것에 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를 떼어놓고 앞서서 경사진 긴 비탈길을 헐떡이면서 달려갔다. 다시금 평탄한 길에 나오자 해가 높아졌다. 길 양편으로 작은 사태난 곳에서 무너진 붉은 흙이 피처럼 비린내를 풍기며 햇볕을 받고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이마에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걸었다. 땀이 머릿결에 줄줄 수사나서 짧게 깎은 머리털 사이를 통하여 이마로 하여 볼로 흘러내렸다. 읍내로 들어섰다. 나는 아버지의 높은 허리에 어깨를 비비대고 거리아이들의 도발에는 눈도 거들떠 보지 않고 걸었다. 아버지가 없었더라면 그 아이들은 욕질을 하고 나한테 돌을 던졌을 것이다. 나는 읍내 아이들이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군뱅이처럼 실었으며 경멸도 하고 있었다. 읍내에 넘쳐 흐르는 정오의 일광 속에서 깡마르고 음엄한 눈을 한 아이들 어두침침한 상점 안에서 우리를 감시하는 어른들의 눈만 없다면 나한테는 그 아이들 중에 어떤 놈이라도 때려 눕힐 자신이 있었다. 읍사무소는 점심 휴식 시간이었다. 우리는 사무소 앞 광장에 펌프를 틀어 물을 마신 뒤에 더운 햇볕이 쬐어드는 창가에 놓인 나무 걸상에 앉아서 오랫동안 기다렸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그때서야 나는 늙은 공무원과 아버지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다가 그냥 읍장실로 들어간 뒤에 나는 족제비 가죽을 소형 안준뱅이 저울이 있는 창구까지 옮겨놓았다. 족제비 가죽은 그곳에서 세워져서 아버지 이름과 함께 장부에 기입되는 것이다. 나는 렌즈가 두터운 근시안경을 쓴 여직원이 털가죽 장수를 적어놓는 것을 주의깊게 감시했다. 그 일이 끝나자 나는 무엇을 해야 좋을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점체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복도에 맨발바닥이 쩍쩍 들러붙는 소리를 내면서 벗은 운동화를 두 손에 들고 나의 읍내에서의 유일한 구우면인 우리 마을로 자주 읍사무소에 통지를 전해오는 사람을 찾았다. 마을의 어른들도 아이들도 그 애다리 불구의 사나이를 석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마을 분교장에서 신체검사를 할 때 그 사나이는 의사의 조수같은 일도 했다. 아 개구리가 왔구나. 간막이 저쪽에 있는 의자에서 일어선 석이가 큰소리로 불러서 나를 좀 화나게 했지만 나는 그 석이의 책상 옆으로 가까이 갔다. 우리가 그를 석이라고 부르듯이 그가 우리 마을 아이들을 개구리라고 불러도 그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인 것이다. 나는 그를 찾아낼 수 있어서 기뻤다. 검둥이를 잡았다면서 개구리 석이는 책상 밑에서 의족을 덜거덕거리며 말했다. 네 하고 나는 두런 빛 얼룩이 진 신문지로 싼 도시락이 놓여있는 석이의 책상에 두 손을 얹고 말했다. 굉장한 일을 했구나. 나는 혈색이 나쁜 입술로 어른처럼 자랑스레 수긍해 보이고 흑인 병정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했으나 해질 무렵에 마을로 끌려온 덩치 큰 흑인을 설명할 말을 찾아낼 수가 없다. 그 검둥이를 죽이나요? 하고 나는 물었다. 그건 모르겠다 하며 석이는 읍장실 쪽으로 턱짓을 해보였다. 지금부터 결정할 거다. 읍내로 끌어오나요? 나는 물었다. 분교장이 쉬고 공부 안 하게 해서 좋겠구나. 석이는 나의 중요한 질문을 피하고 말했다. 여선생이 게으름뱅이라 불평만 들여놓고 분교장에 가려고 하지 않아 마을 아이들은 더러운 냄새가 나서 싫다는 거야. 나는 내 목줄기가 떼 더덕이로 퍼져 있는 것을 부끄러워 했으나 도전적으로 머리를 흔들고 웃어 보였다. 책상 밑에서 석이의 보기 흉한 의족이 구부러져서 내밀고 있었다. 나는 석이가 튼튼한 오른다리와 의족과 한짝 분인 지팡이로 산길을 절룩거리며 오는 모양이 마음에 들었으나 의자에 앉아있는 석이의 의족은 읍내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기분이 나쁘고 음엄하게 느껴졌다. 아무튼 분교가 시게 된 건 좋아 하고 석이는 말하고 또 한 번 의족을 덜걱대면서 웃었다. 너희들도 더럽다고 욕먹는 것보단 교실 밖에서 마음대로 노는 게 좋겠지. 흠 저희들은 안 더러운가 하고 나는 반발했다. 실제로 여교사들은 모두 추므려 더러웠던 것이다. 석이는 웃었다. 읍장실에서 나온 아버지가 작은 음성으로 나를 불렀다. 석이는 내 어깨를 쳐주었고 나는 그의 팔을 담내로 쳐주고서 뛰어나왔다. 포로를 놓치지 마라 개구라 하고 석이는 내 등대에서 외쳤다. 그놈 어쩌기로 했나요? 나는 햇볕이 쨍쨍 쨍는 거리로 나오면서 아버지한테 물었다. 책임 회피만 하는구나. 아버지는 욕이라도 하는 듯이 간단히 말했을 뿐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불쾌한 기분에 눌려서 입을 다물고 읍내의 흉악에 삐뚤어진 가로수 그늘을 누비면서 걸었다. 읍내의 나무도 또한 이 거리의 아이들같이 음침해서 정이 붙지 않는 것이다. 거리 변두리의 다리목에 이르자 아버지는 그 얕은 난간에 걸터 앉아서 묵묵히 점심 싼 보자기를 풀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것을 참으려고 애쓰면서 아버지 무릎 위에 놓인 점심밥에 좀 더러워진 손가락을 내밀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않고 주먹밥을 먹었다. 우리가 식사를 마칠 무렵 다리 위를 새와 같이 길다란 목을 한 소녀가 걸어왔다. 나는 재빨리 내 복장과 용모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읍내의 어떤 아이보다도 훌륭하고 의젓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운동화를 신은 두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소녀가 내 앞을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뜨거운 피가 귓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소녀는 아주 짧은 시간 나를 쳐다보곤 미간을 찌푸리고 달아나듯 가버렸다. 나는 갑자기 밥맛을 잃었다. 나는 다리 끝에 좁은 계단을 내려서 물을 먹으려고 개울가로 갔다. 개울가에는 키 큰 숙대가 우거져 있었다. 나는 숙대를 밟아 눕히면서 물가까지 뛰어갔으나 물은 암 갈색으로 흐려서 더러웠다. 나는 자신이 퍽 초라하고 가난하다고 생각했다. 다리 장단지가 극도로 피로하고 얼굴은 기름과 땀과 먼지로 뿌듯하게 얼버무려져서 우리가 산등성이 길에서 갈려서 낙엽성 숲속을 빠져 마을 어기까지 내려왔을 때 황호는 산골짝을 덮어버리고 있었으나 우리의 우리의 몸에는 아직도 태양의 열기가 남아있어서 불어올리는 짙은 안개가 상쾌했다. 불확장 집으로 보고하려고 가는 아버지와 헤어져서 내가 창고 2층으로 올라가자 동생은 침대 위에 앉은 채 잠들고 있었다. 나는 팔을 내밀어 동생의 벗은 어깨에 허약한 뼈를 손바닥에 느끼면서 흔들었다. 뜨거운 내 손바닥 밑에서 동생의 피부가 가볍게 수축했다. 갑자기 뜬 동생 눈에서 짙은 피로와 공포가 풀려져 갔다. 그놈 어떠냐 하고 나는 물었다. 구울 속에서 자고만 있어 동생이 말했다. 너 혼자라 무서웠니 내가 부드럽게 물었다. 아우는 진지한 눈을 하고 머리를 흔들었다. 나는 판잔문을 좁게 열고 오줌을 갈기려고 문투루에 올라섰다. 안개가 살아서 움직이듯이 밀려와서 내 콧구멍 속으로 훅 들어왔다. 내 오줌 줄기는 멀리까지 날아서 길가 도르에서 튀어 흩어졌고 창고 1층에서 내밀은 들창에 떨어지면 위로 튀어올라서 내 소름돋힌 넓적다리와 발등을 뜨뜻하게 적셨다. 동생이 새끼 짐승처럼 내 겨드랑이에 머리를 틀어봤고 열심히 내 오줌 누는 모양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우리는 그 자세로 한동안 있었다. 작은 하품이 여러 번 우리들 가는 목구멍에 넘겼고 그때마다 우리는 투명한 의미없는 눈물을 조금씩 흘렸던 것이다. 째보 녀석은 검둥이를 봤니? 나는 반자문 닫는 것을 돕기 위해서 어깨에 가는 근육에 힘주고 있는 동생에게 물었다. 애들은 그 마당엔 얼신 못하게 했다고 하고 동생은 분한 듯이 말했다. 그놈을 음내서 데리러 온대? 모르겠다 하고 나는 대답했다. 아래층에서 아버지와 자파상 여자가 큰 소리로 짓거리며 들어왔다. 흑인 병에게 공급하는 식사를 지하창고로 운반에 갈 수가 없다고 자파상 여자가 때를 쓰고 있었다. 여자인 나로선 갈 수 없지만 당신 아들은 할 수 있을 거요. 나는 신을 벗으려고 굽히고 있던 허리를 다시 들었다. 동생의 말랑한 손바닥이 내 허리를 꾹 누르고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아버지 음성을 기다렸다. 야 이리 내려오너라 하는 아버지 말을 듣고 나는 신을 침대 밑에 던져놓고 계단을 뛰어내렸다. 아버지는 가슴에 안은 옆총의 개머리판으로 자파상 여자가 바닥에 놓고 간 식사 광주리를 가리켰다. 나는 아버지에게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잠자코 나와서 안개로 자욱한 공기 속을 걸었다. 발바닥 밑에서 돌은 낮에 단 온기를 남기고 있었다. 창고 옆에서 감시하는 어른은 아무도 서 있지 않았다. 채광창에서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전신에서 피로가 독종같이 툭툭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흑인을 옆에서 똑바로 볼 수 있는 최초의 이 기회에 이가 덜덜 떨릴 정도로 흥분해 있었다. 돌 뚜껑에 엄중한 자물통이 물방울을 떨어뜨리며 열리자 안을 살피면서 아버지만이 먼저 조심조심 총을 겨누고 내려갔다. 쭈그리고 앉아 기다리고 있는 내 복줄기에 안개 섞인 공기가 끈적거리고 떨어지지 않는다. 튼튼한 구릿빛 두 다리가 떨리는 것을 나는 등 뒤에 꽉 둘러싸고 나를 보고 있는 무수한 눈에 부끄러웠다. 예 아버지가 숨지긴 음성으로 불렀다. 나는 식사 광주리를 가슴에 안고 짤막한 층계를 내려갔다. 거기에는 희미한 전등 불빛에 비친 수확물이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검정빛 발과 기둥을 연결해 묶어놓은 산떼지 덫에 굵은 새사슬이 내 눈을 힘차게 잡아 끈다. 수확물은 길다란 두 무릎을 껴안고 턱을 팔마디에 얹은 채 충혈된 눈에 끈적거리는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귓속으로 온몸에 비가 끓어올라서 내 얼굴을 불킨다. 나는 눈을 피하고서 벽에 기대서 총을 흑인병에게 겨누고 있는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버지가 나에게 턱으로 재촉했다. 나는 거의 눈을 감다시피하고 앞으로 나가서 흑인병 앞에 식사 광주리를 놓았다. 그리고 얼른 물러나서는 내 몸속에서 돌발적인 공포로 내장이 뒤집혀서 일어나는 구역질을 참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식사 광주리를 흑인병이 들여다보고 아버지가 지켜보고 내가 응시했다. 어디선가 개가 지졌다. 채광창 저쪽에 어둔 광장은 조용했다. 흑인병이 지켜보고 있는 식사 광주리가 내 흥미를 갑자기 끌기 시작했다. 나는 굶주린 흑인병의 눈으로 밥 광주리를 보고 있는 것이었다. 커다란 몇 개의 주먹밥 기름기가 타도록 구운 마른 생선 남을 지친 것 그리고 병 허리를 자른 컵 같은데 넣은 양젓 흑인병은 오랫동안 내가 들어왔을 때와 똑같은 자세로 식사 광주리를 보고만 있었다. 그 결과 나 자신이 공복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할 판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흑인병이 우리가 제공하는 저녁 식사의 빈약함과 우리를 경멸하고서 절대로 그 식사에 손을 대지 않지 않을까 생각했다. 수치의 감정이 나를 엄습했다. 흑인병이 끝까지 식사를 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나의 수치는 아버지에게 감염되고 그러면 아버지는 어른의 수치에 못 이겨서 자포자기를 일으키고 마침내는 온 마을이 치욕에 질린 어른들의 폭동으로 들끓게 되리라. 누가 흑인병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못된 생각을 했을까. 그러나 흑인병은 문득 믿을 수 없을 만큼 긴 발을 뻗쳐서 등에 털이 난 굵은 손가락으로 양젓병을 잡아들곤 앞으로 가져다 냄새를 맡았다. 이어서 병이 기울어지며 두툼한 고무질 입술이 벌어지고 흰 큰 이빨들이 어떤 기계의 부품처럼 질서 정연히 드러났다. 나는 양젓이 흑인병의 장밋빛으로 빛나는 커다란 잎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흑인병의 목구멍은 배숙으로 물이 공기거품과 섞여서 흘러들어갈 때와 같은 소리를 냈다. 그 진한 젖은 너무 익은 과실 살점을 실로 졸라맨 것 같이 처참하게 까지 보이는 그 입술 양쪽에서 넘쳐서 드러난 목줄기로 내려가고 앞을 헤친 셔츠를 적시고 가슴에 흘러서 검정 윤나는 강인한 피부에서 기름덩이처럼 엉기며 바르르 떨었다. 나는 양젖이 매우 아름다운 액체라는 사실을 입술을 말리면서 감동적으로 발견하는 것이었다. 흑인병은 주둥이 넓은 병을 아무렇게나 소리를 내며 광주리에 던져 넣었다. 그 뒤로 그의 최초에 주저하던 동작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커다란 손바닥에 들어간 주먹밥은 조그만 과자같이 보였고 빠른 자반은 대가리 뼈와 함께 흑인병의 빛나는 흰 니에 씹혀서 부스러졌다. 나는 아버지와 나란히 벽에 기대 선 채 감탄하면서 흑인병의 힘찬 저작을 지켜보고 있었다. 흑인병은 열심히 식사에 몰두되어 우리에게 주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공복을 참고 있지 않을 수 없던 나는 아버지의 이 놀라운 수확물을 검토할 상당히 괴로운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확실히 훌륭한 수확물이 아닐 수 없었다. 흑인병의 모양 좋은 두부를 덮고 있는 짧은 곱슬머리는 자전하게 뭉쳐서 가마를 틀고 그것이 늑대의 그것과 같이 뾰족한 기우에서 그슬린 불꽃을 피워 올리고 있다. 목에서 가슴에 이어진 피부는 속으로 검정 포도색 광채를 감싸고 있어서 그의 기름진 굵은 목이 억센 주름을 잡으면서 움직일 적마다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었다. 그리고 울컥 목을 넘어오는 구역질감이 집요하게 충만되어서 부식성의 독처럼 모든 것에 침투해오는 흑인병의 채취 그것은 내 볼을 화끈거리게 하고 광기와 같은 감정을 번쩍거리게 했다. 흑인병의 엄청난 식욕을 보고 있는 나의 염증을 일으킨 듯한 내 뜨거운 눈에는 광주리 속의 초라한 식사가 향기롭고 기름진 이국적인 산의 진미의 향연으로 일변하는 것이었다. 나는 빈 광주리를 들고 갈 때 거기에 먹다 남은 부스러기가 남아있다면 비밀의 쾌락에 떨리는 손끝으로 그것을 집어서 삼켜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흑인병은 음식을 깨끗이 먹어버린 뒤에 나물무침이 얹어있던 접시를 손끝으로 싹 훑어 내기까지 했던 것이다. 아버지가 내 옆구리를 찔렀기 때문에 나는 애잡한 몽상이라도 잠겨 있었던 듯이 수치심과 분한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흑인 앞으로 가서 음식 광주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버지 총 끝에 호의로 흑인에게 등을 돌려대고 계단을 올라가려고 했을 때 나는 흑인병의 낫고 걸찍한 기침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나는 발을 헛디디며 전신의 피부에 소름이 끼쳐서 떨리는 것을 느꼈다. 창고 2층의 층계가 끝나는 곳 기둥 오묵한 곳에 낡은 거울이 걸려 흔들리고 있다. 거기에 내가 층층대를 올라오는 대로 해슥해져서 핏기가 없는 입술을 깨물고 있는 빈약하기 한없는 일본인 소년이 볼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희미한 불빛 속에서 떠올라오는 것이었다. 나는 팔을 쭉 늘어뜨리고 거의 울고 싶은 감정 좌절되어 눈물겨운 감정을 참으면서 어느새 닫혀진 우리 방에 판자 덧문을 열었다. 동생은 침대 위에 앉아서 눈을 크게 키우고 있었다. 그 눈은 열기를 띄고 약간 공포에 타고 있었다. 덧문 닫은 건 너냐? 하고 나는 입술이 떨리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거만스럽게 상을 찌푸리며 물었다. 응 하고 동생은 자기의 공포증을 부끄러워하며 시선을 떨구었다. 검둥이 녀석 어때? 노린내가 날 뿐이야 하고 나는 피로를 느끼면서 말했다. 나는 너무나 피로에서 빈약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읍내 출입 흑인병의 저녁밥 나는 긴 하루해를 일만 해온 뒤라 물을 흠뻑 머금은 갯솜처럼 몸이 청근같이 무겁게 피로해 있었다. 나는 마른 풀립과 털 두성이에 풀씨가 붙어있는 셔츠를 벗고 먼지 두성이 발을 걸레로 닦으려고 몸을 구부리고 동생의 다음 질문에 대꾸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과장해 보였다. 동생은 입을 삐죽 내밀며 눈을 크게 뜨고 걱정스러운 듯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동생 옆으로 파고 들어가서 땀에 절어 무슨 동물의 냄새가 나는 담요에 얼굴을 묻었다. 동생은 내 어깨에 무릎을 모아 바싹 붙어 앉아서 나를 지켜볼 뿐 말을 더 걸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열병에 걸렸을 때와 같은 정경이었다. 그리고 나도 지금은 열병에 걸렸을 때와 같이 정신없이 자고만 싶었다. 이튿날 아침 늦게 눈을 뜨자 창고 옆에 광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동생도 아버지도 방 안에 없었다. 나는 얼른 눈시울을 들어 벽을 보았다. 옆 총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알았다. 소란한 소리를 듣고 총거리에 빈 나무를 보고 있자니 내 가슴은 승가쁜 고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나는 침대에서 뛰어나와서 셔츠를 손에 집어든 채 층층대를 뛰어 내려갔다. 광장에는 어른들이 모여있고 그들 가운데 아이들이 작은 더러운 얼굴을 불안에 굳힌 채 멍하니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과 떨어져서 쬐보와 아오가 지하창고의 채광창 옆에 쭈그리고 있었다. 저놈들이 굴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었구나. 생각하자 화가 났다. 그놈들한테 달려가려고 할 때 지하창고 출입구에서 지팡이로 가볍게 몸을 가누는 읍내서기가 얼굴을 푹 숙이고 나오는 것이 보였다. 몹시 어둔 허탈 밀려오는 실망이 내 몸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서 흑인병의 시체가 운반되어 나오는 대신에 우리 아버지가 총대에 주머니를 씌운 채 어깨에 매고 불확장과 소곤거리며 나오는 것이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끓는 물같이 뜨거운 땀을 떨어뜨렸다. 저길 좀 들여다봐라. 꽃 나는 뜨거운 돌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지면에 거의 맞닿은 채광창으로 굴속을 들여다보았다. 희미한 어둔 굴속에서 흑인병이 때려잡힌 가축처럼 축 늘어진 몸을 구부린 채 쓰러져 있었다. 때렸니? 하고 분노에 떠는 상체를 일으키면서 나는 쬐보에게 물었다. 발을 묶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놈을 때렸니? 뭐? 하고 쬐보는 내 분노를 물리치기 위해서 볼을 굳히고 입을 내밀면서 싸울 대세로 말했다. 때리다니! 검둥이를 때렸느냐 말이다! 하고 나는 역정을 냈다. 때리긴 왜 때려! 하고 쬐보는 분한 듯이 말했다. 어른이 들어가서 봤을 뿐이다. 그랬을 뿐인데 검둥인 적골이다. 나의 분노는 풀어졌다. 나는 기언가 미언가 하고 머리를 기웃거렸다. 동생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나는 동생에게 말했다. 마을 아이 하나가 내 옆으로 끼어들며 재광창을 들여다보려고 하다가 쬐보한테 옆구리를 채이곤 비명을 질렀다. 쬐보는 이미 채광창에서 흑인병 보는 권리를 자기 세력 밑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들에게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쬐보로부터 떠나서 어른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석이한테로 갔다. 석이는 나를 윗입술에 코딱지를 달고 다니는 마을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전연 무시하고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내 자존심과 그에 대한 친밀한 감정을 상했다. 하지만 자기의 자존심이 구애될 수는 없을 때라는 경우도 있다. 나는 어른들의 허리틈으로 머리를 뒤밀고 석이와 불확장이 상의하는 말을 들었다. 읍사무소와 주재소에서는 흑인병 포로를 어떻게 처치할 권한도 없다고 석이는 말하는 것이었다. 현청까지 보고하고 지시가 내려올 때 까진 포로를 보관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의무는 이 불확에 있다. 그런 석이의 주장에 불확장은 반박했다. 이 불확에선 흑인병을 포로로서 수용할 힘이 없다는 의견을 되풀이했다. 더구나 저 먼 산길로 위험한 흑인병을 호송하는 것도 마을 사람들 힘으로선 어려우리라. 긴 장마철과 홍수가 모든 것을 복잡 곤란케 했던 것이다. 그러나 석이가 명령적인 말투 일종의 하극 관리적인 큰소리로 나오자 마을 어른들은 아주 약한 태도로 굴복하는 것이었다. 현청의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흑인병을 불확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나는 불만과 곤혹으로 표정이 굳어진 어른들한테서 떨어져서 채광창 앞을 독점하고 앉아 있는 동생과 재보 쪽으로 뛰어갔다. 나는 깊은 안도감과 기대와 어른들한테서 감염된 격동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죽이진 않겠지? 하고 재보가 신나서 해쳤다. 검둥이 우리 적이 아니거든? 죽이긴 아까우니까. 하고 동생도 기쁜듯이 말했다. 그리고 나와 재보와 동생은 서로 이마를 빱 부딪히면서 채광창으로 들여다보고 흑인병이 축 늘어진 채 가슴을 크게 들먹거리며 호흡하는 것을 보고 만족한 숨을 내쉬었던 것이다. 방바닥에 발등을 대고 뒤로 뻗고 햇볕에 마른 우리들 발바닥 바로 옆까지 몰려온 아이들은 우리의 채광창 독점에 대한 불만을 작은 소리로 중얼 대었지만 재보는 벌떡 몸을 일으켜서 호통쳤다. 아이들은 비명을 울리며 달아났다. 이윽고 우리는 엎드린 채 흑인병 보는데도 실증이 났지만 그 특권적인 장소는 포기하지 않았다. 재보가 아이들로부터 대추 살구 무화과 감 따오의 구경값 예약을 한놈 한놈한테서 바꿔서야 채광창을 짧은 시간 동안 들여다보게 하였다. 아이들은 경악과 감동으로 목줄기까지 불키면서 들여다보고 먼지 묻은 턱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면서 일어났다. 창고 벽에 등을 기대고 선 나는 재보한테 빨리 보라고 재촉 받으면서 조그만 엉덩이를 햇살에 태우며 난생 처음에 경험에 열중하는 아이들을 내려다보고 이상한 만족감과 신바람난 만큼 흥분을 느꼈다. 재보는 어른들 모임에서 이리로 온 사냥개를 맨 무릎에 눕히고 벼룩을 잡아서 누런 손톱으로 눌러 죽이면서 지독한 욕을 섞어가며 아이들을 호령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어른들이 서기를 전송기 위해 산 등성이 길까지 올랐을 때도 그 기묘한 유의를 계속했다. 그리고 때때로 아이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등 뒤에서 들으면서 우리 자신은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흑인 병은 좀채로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고 누워있을 뿐이었다. 무자비하게 맞고 채인 뒤처럼 어른들한테 베인 것만으로도 상처를 입은 것처럼 또다시 밤이 되어서 나는 엽총을 든 아버지의 경호를 받으며 땀을 죽을 든 무거운 세남비를 들고 지하창고로 내려갔다. 흑인 병은 언저리에 누런 기름이 잔뜩 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난 뒤에 털이 난 손가락을 직접 뜨거운 냄비 속에 쳐박고 열심히 먹었다. 나는 침착하게 그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아버지도 엽총을 흑인에게 겨누지 않은 채 벽에 기대서 지루해하는 모양이었다. 이마를 남비 속에 쳐박고 있는 흑인의 목덜미에 가는 진동과 근육의 도련한 긴장과 그 긴장이 풀리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자니 나에게는 흑인 병이 온순한 동물같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때 채광창 밖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째보와 동생을 쳐다보고 나는 그들의 꺼목해 젖어서 빛나는 눈에 교활하고 재빠른 미소를 던졌다. 흑인 병과 가까워지기 시작한 사실이 나에겐 자랑스러운 기쁨의 시를 싹 튀우고 기른다. 그러나 흑인 병의 몸이 어떤 동작으로 비틀거려서 발목에 걸려고 꼬인 새사슬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 강렬한 힘으로 우역감이 되살아나서 혈관 구석구석까지 밀려와 몸 전체 피부에 소름을 끼치게 했다. 이튿날부터 나는 이젠 총을 어깨에 떼내어 흑인 병을 겨누지도 않는 아버지를 따라서 아침저녁 한 번씩 흑인 병에게 식사를 운반하는 특권적인 일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 아침 일찍이 혹은 저녁 늦게 음식 광주리를 든 나와 아버지가 창고 옆에 나타나면 광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은 구름처럼 퍼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큰 한숨을 일제히 쉬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맡은 일에 완전히 흥미는 잃고 있지만 일을 다루는데 조심성을 지속하는 전문가처럼 눈썹을 찡그리고 광장을 지나면서 아이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동생 동생 째부는 내 양옆에 착 붙어서 지하창고 내리목까지 동행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나와 아버지가 지하창고로 내려가면 곧 돌아가서 채광창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만일 내가 흑인병에게 식사를 운반하는 이래 맥이 풀려 버렸다 하더라도 쬐보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의 원망에까지 이른 선망의 뜨거운 입김을 등 뒤에 짊어지고 걷는다는 쾌락만으로도 나는 이 작업을 계속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오후 한때씩만 쬐보를 지하창고에 들어가도록 아버지에게 특청해서 허락받았던 것이다. 그것은 나 혼자로선 하기 힘든 과중한 노동의 일부를 쬐보에게 분담시키기 위해서였다. 지하창고에는 흑인병을 위해서 낡은 소형의 통이 기둥 뒤에 놓여 있다. 오후가 되면 나하고 쬐보는 통에 잡아맨 굵은 밧줄을 양쪽에서 조심스럽게 들고 층층대를 올라와서 공동 태비장으로 흑인병에 똥오줌 섞인 출렁소리를 내면서 구린내를 풍기는 그 과정을 지나칠 만큼 열심히 완수하고 때로는 태비장 옆에 큰 웅덩이에 버리기 전에 그 통을 나뭇개비로 휘저어서 흑인병의 소와 특히 설사의 상태를 설명하고 그것이 나물죽 속에 든 강냉이의 원인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었다. 나하고 쬐보는 아버지의 경호를 받고 통을 가지러 지하창고로 들어가서 흑인병이 바지를 까 내리고 검정 윤이 나는 엉덩이를 드러내고 거의 교미하는 개 같은 자세로 조그만 똥통에 걸터앉아 있는 것과 마주치거나 하면 우리는 흑인병 엉덩이 뒤에서 한동안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때 쬐보는 경혜의 염과 경혜의 충격을 받고 꿈꾸듯이 눈을 가늘게 뜨고 똥통 양편으로 돌려진 발목을 묶은 산떼지 덫에 걸걱대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내 발을 힘있게 잡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 아이들은 흑인병에만 마음이 팔려서 생활의 구석구석을 흑인병 일색으로 채우고 있었다. 흑인병은 유행병처럼 아이들 사이에 확대되고 침투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른들에게는 자기들의 일이 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유행병엔 걸리지 않는다. 읍사무소에 부지 하세월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흑인병의 감시를 맡은 우리 아버지까지도 사냥을 다니기 시작했다. 흑인병은 아무런 보류 조건도 없이 오직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지하창고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다. 낮 동안 나와 동생과 째보는 처음엔 규칙을 범하는 유혹적인 가슴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 상태에 곧 익숙해져서 마치 어른들이 모두 산과 골짜기로 나가버리고 없는 낮 동안 흑인병을 감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준수할 직문인 거나처럼 서슴지 않고 흑인병이 앉아있는 지하창고에 들어 박히는 습관을 붙였다. 그리고 째보와 동생이 포기한 채광창은 다른 아이들에게 불하 양도되었다. 뜨겁고 흙이 말라 있는 땅에 배를 깔고 엎드린 아이들은 나와 째보와 아우가 흑인병을 둘러싸고 앉아있는 광경을 부러움으로 목 태우면서 번갈아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부러운 나머지 정신을 잃고 때로는 우리 뒤를 따라서 지하창고에 들어오려고 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는 그 반역적 행위의 보상으로 째보한테 두들겨 맞고 코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젠 우리가 흑인병의 똥통을 승강구 어깃까지 운반에 올리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똥통을 공동 대비장까지 염차나에 구린내로 골치를 아르면서 운반하는 작업은 우리가 거만하게 지명하는 아이들에게 맡겨지고 있었다. 지명된 아이들은 기쁨으로 볼을 불키며 똥통을 똑바로 들고 그들에겐 기중이 생각되는 노랗고 걸쭉한 액체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이 아침마다 산등성이 길에서 내려오는 잔목숲 사이에 소록기를 불안한 지령을 가진 서기가 오지 않도록 빌면서 쳐다보는 것이었다. 흑인병의 산떼지 덫 새사슬에 졸려 매진 발목의 피부가 벗겨져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 상처에서 흐르는 피는 팔등의 마른 풀립처럼 엉겨붙어 있었다. 우리는 언제나 그 복숭아빛 염증을 일으킨 상한 피부를 걱정하고 있었다. 똥통에 앉아 걱정하고 있을 때 흑인병은 고통을 참기 위해서 웃는 어린애처럼 이를 드러낼 정도였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의 눈속을 살펴보고 이야기한 뒤에 흑인병의 발목에서 산떼지 덫을 풀어줄 결심을 했던 것이다. 흑인병은 둔중한 검은 짐승처럼 언제나 눈을 눈물인지 기름인지 모를 진한 액체로 적시고 두 무릎을 껴안고 지하창고 바닥에 앉아서 침묵하고 있으므로 산떼지 덫을 풀어준대도 우리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한 마리 검둥이에 진하지 않는 그것이. 내가 아버지 연장 그릇에서 찾아온 열쇠를 째보가 꽉 쥐고 흑인병 무릎에 어깨가 닿을 정도로 구부려서 산떼지 덫을 열었을 때 흑인병은 갑자기 신음하는 듯한 소리를 내고 일어서서 발을 탕탕 굴렀다. 째보는 공포로 눈물을 흘리면서 산떼지 덫을 벽에 내던지고 계단으로 피해 올라갔으나 나하고 동생은 일어서지도 못하고 서로 몸을 꼭 기대고 있을 뿐이다. 나하고 동생은 갑자기 되살아온 흑인병에 대한 공포로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다. 그러나 흑인병은 독수리처럼 우리에게 덤벼들기는 커녕 그냥 앉아서 긴 무릎을 팔로 껴안고 흥건하게 눈물과 개의 기름으로 젖은 눈으로 벽 밑에 떨어져 있는 산떼지 덫을 주시하고 있었다. 째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지하창고로 되돌아왔을 때 나하고 동생은 그를 부드러운 미소로 맞았다. 흑인병은 길든 가축처럼 온순했다. 그날 밤중 지하창고의 돌 뚜껑 문에 큰 자물통을 잠그려고 온 아버지가 흑인병의 자유로워진 발목을 발견했으나 불안으로 가슴을 태우고 있는 우리를 땀을 하지는 않았다. 흑인병이 가축처럼 온순하다는 생각은 공기처럼 아이들과 어른들을 포함한 마을의 모든 사람들 뱃속에 스며들고 용압해 있는 실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와 동생과 째보는 아침 식사를 가지고 가서 흑인병이 산떼지 덫을 무릎 위에 놓고 완지작거리는 것을 보았다. 산떼지 덫은 째보가 벽에 내던졌기 때문에 들어맞는 접합부가 고장나 있었던 것이다. 흑인병은 봄철의 마을로 우는 덫 수선장이 모양으로 기술적인 정확한 솜씨로 덫의 고장난 부분을 검사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검정 윤나는 이마를 들고 나를 응시하며 몸짓으로 자기의 요구를 표시했다. 나는 째보와 얼굴을 마주보면서 볼을 움직일 때 퍼지는 기쁨을 누를 수가 없다. 흑인병이 우리에게 말을 건다. 가축이 우리에게 말을 걸듯이. 흑인병이 말을 건다. 우리는 달려서 불확장 집으로 갔다. 마을의 공동재산인 연장 상자를 꺼내다가 지하창고로 옮겼다. 그 속에는 무기로서 쓸 수 있는 연장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우리는 그것은 통째로 흑인병에게 때에 맡기기를 주저치 않았다. 우리들에겐 가축 같은 흑인병이 전쟁에 참가한 병정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모든 공상을 거부해버린다. 흑인병은 연장 상자를 바라본 뒤에 다시 우리들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우리는 후끈거리는 기쁨으로 몸을 태우면서 흑인병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 놈 사람 같구나 하고 쬐부가 낮은 음성으로 나한테 속삭였을 때 나는 동생의 엉덩이를 찌르면서 웃음으로 몸을 비틀 정도로 행복하고 신나는 기분이었다. 채광창에서는 아이들의 경탄하는 입김이 안개처럼 세차게 불어오는 것이었다. 아침밥 바구니를 들고 돌아와서 우리 자신의 아침밥을 마치고 또다시 지하창고로 가서 본즉 흑인병은 연장 상자에서 스파나와 조그만 망치를 꺼내어 창고 바닥에 깐 포대 위에 규칙 있게 쭉 늘어놓고 있었다. 그 옆에 앉은 우리를 보고 흑인병정의 노랗게 더러워진 큰 니가 드러나며 볼이 일그러졌을 때 우리는 충격과 함께 흑인병도 웃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흑인병과 급격히 깊고 힘찬 거의 인간적인 연줄로 결합된 사실을 느끼는 것이었다. 오후 늦게 되었을 때 쬐보가 대장쟁이의 마누라한테 더러운 욕을 먹으면서 끌려가고 우리들은 봉당에 그냥 앉은 채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는데도 흑인병은 손가락을 원지투성인 오래된 그릿으로 더럽히면서 산떼지 덫에 용수철 접합부에 이가 잘 맞도록 낮은 금소금을 내면서 시험을 거듭하고 있었다. 나는 권태를 느끼지 않고 흑인병의 붉은 빛 손바닥이 덧날에 눌려서 연하게 우묵해진 것을 보기도 하고 흑인병의 땀투성이 목덜미에 지방질 때가 밀려서 줄처럼 되는 것을 보고 냈다. 그것들은 내 머리에 불쾌하지 않은 욕직이 욕망과 연결된 가벼운 반발을 일깨우는 것이었다. 흑인병은 넓은 입안에서 낮게 노래하고 있는 듯이 두터운 볼을 볼록거리면서 자기 작업에 열중해 있었다. 동생은 내 무릎에 몸을 기대고 흑인병의 손가락 동작에 감탄의 눈을 번득이면서 지켜보고 있었다. 파리가 우리 주변에 윙윙 날아서 내 귀 속에서 파리 날개 소리가 열기와 함께 뒤얽혀서 반향하고 엉겨서 들러붙는 것이었다. 유난히 묵직하고 잘게 파고드는 소리를 내며 덫이 굵은 새끼 다발을 물게 되니까 흑인병은 덫을 땅바닥에 소중히 놓은 뒤에 나와 동생을 웃음띠고 있는 둔중한 액체 같은 눈으로 보았다. 그의 검칙하게 번득이는 볼을 땀이 흔들리며 구슬로 돼서 흐르고 있었다. 나와 동생은 비로소 눈인사 대답을 보냈다. 우리는 실로 장시간 양과 사냥개에 대해서 그러하듯이 웃음진 채 흑인병의 온순한 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더웠다. 그리고 더위가 우리와 흑인병을 연결시키는 공통된 쾌락이나 되는 것처럼 우리는 더위에 푹 잠겨 미소를 교환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석이가 진흙투성이가 되어서 턱에서 피를 흘리면서 운반되어왔다. 숲속에서 넘어지고 작은 벼랑에서 떨어져 인사불성이 된 것을 산으로 일하러 가던 마을 어른이 발견하고 구조해온 것이다. 석이는 의족의 딱딱하고 두꺼운 가죽을 새틀로 메운 부분이 일그러져서 발에 잘 맞지 않는 것을 불확장 집에서 치료받으면서 난처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석이는 읍사무소의 지시를 점체로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른들은 초조해 있었고 우리 아이들은 석이가 흑인병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온 것이라면 벼랑 밑에 쓰러진 채 발견되지 않고 굶어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석이는 현청의 지시가 지연되어서 내려오지 않은 것을 변명하려고 왔던 것이다. 우리는 기쁨과 활기와 석이에 대한 호의를 도로 찾았다. 그리고 우리는 지하창고로 석이의 의족과 연장 상자를 운반해 갔다. 흑인병은 지하창고에 땀벤 침대에 누워서 나지막하고 굵은 음성으로 이상하게 우리를 사로잡는 매혹의 노래, 탄식과 을부지짐이 속에 웅크리고 우리를 엄습하려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우리는 그에게 고장난 의족을 보였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한동안 의족을 바라본 끝에 이내 수선을 시작했다. 들여다보는 채광창에서 아이들의 환성이 치솟았고 나와 깨보와 동생도 신이 나서 소리를 내어 웃었다. 저녁 무렵이 되어 석이가 지하창고로 돌아왔을 때 의족은 완전히 수리되어 있었다. 석이가 짧게 남은 넓적다리에 그 의족을 끼우고 일어서자 우리는 또다시 기쁜 함성을 울렸다. 석이는 기웃둥 기웃둥 충충대를 올라서서 의족의 수리를 시험하려고 광장으로 나갔다. 우리는 흑인병의 두 팔을 끌어올려서 그를 일으킨 후에 그러는 것이 그 전부터 하던 습관처럼 거침없이 흑인병과 함께 광장으로 나갔다. 흑인병은 포로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지상의 공기, 여름 저녁 낮절에 심심하고 상쾌한 공기를 큰 콧구멍 하나 가득히 들이마시며 석이의 의족 시험을 열심히 바라보았다. 모두가 양호했다. 석이는 뛰면서 돌아오더니 포켓에서 호장풀잎으로 만든 담배. 그 독한 연기가 눈에 들어가면 몹시 아픈 거우의 생나무가 타는 물불 냄새가 나는 엉터리 담배에 불을 붙여서 키 큰 흑인병에게 주었다. 흑인병은 그것을 빨려고 하다 심한 기침을 하면서 목을 손으로 누르고 엉거주춤 앉았다. 석이는 민망스러워서 서글픈듯이 미소를 띄었으나 우리 아이들은 허리를 잡고 깔깔 웃었다. 흑인병은 몸을 일으키고 큰 손바닥으로 눈물을 닦은 뒤에 그의 육중한 허리를 졸라매고 있는 바지 주머니에서 검정 윤이 나는 파이프를 꺼내서 석이 앞으로 내미는 것이었다. 석이가 그 선물을 받자 흑인병은 만족한 표정으로 끄덕거렸다. 그들에게 황혼의 포도빛 햇볕이 넘쳐 흘렀다. 우리는 울때가 암울 정도로 환호성을 울리고 미칠 듯이 웃으며 그들의 주위에서 와글와글 떠들어 댔던 것이다. 우리는 이따금 흑인병을 지하창고에서 유인해내서 그와 함께 마을의 돌간길을 산책하기 시작했다. 어른들도 그러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어른들은 불악장 집에서 기르는 불악 공유의 종우가 길을 걸어오면 길가에 풀썹으로 피하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흑인병과 만나면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피할 뿐이었다. 아이들이 각각 자기지 바쁜 일로 잡혀서 흑인병의 거처인 지하창고를 방문하지 못할 때도 광장으로 나서서 나무 그늘에서 졸거나 돌간길을 느릿느릿 앞으로 구부리고 걷든지 하는 흑인병을 아이들도 어른들도 놀라는 기색 없이 보는 것이었다. 흑인병은 사냥개와 아이들과 수목과 마찬가지로 이 마을의 한 성분으로 되려고 하고 있었다. 새벽에 아버지가 송판짝으로 만든 기다란 덫 속에서 바라카는 굉장히 허리가 긴 살찐 족제비를 옆에 끼고 돌아온 날 나와 동생은 그 가죽 벗기는 일을 돕느라고 오전 중엔 줄곧 창고에서 지내지 않으면 안 됐다. 그럴 때 우리는 흑인병이 우리들 일을 보려고 오기를 진정으로 기다렸던 것이다. 흑인병이 우리 옆으로 왔다. 나와 동생은 껍질 벗기느라고 피에 더럽혀 젖고 기름이 낀 파이프를 잔뜩 움켜진 아버지 양옆에 숨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반항적이요 윈첩한 족제비의 완전한 죽음과 솜씨 좋은 가죽 벗기기를 구경꾼 흑인병에게 자랑하려고 기다렸던 것이었다. 족제비는 미칠 듯한 최후의 바락 굉장한 노린내를 풍기면서 비틀려 죽고 아버지가 둔한 빛으로 빛나는 칼끝으로 조금씩 튕기는 소리를 내면서 가죽을 벗기자 그 뒤엔 진주빛 광택을 띈 근육에 덮인 너무도 작고 애설한 맨몸이 드러났다. 나와 동생이 그 내장을 흘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공동 퇴비장으로 버리러 갔다가 더럽혀진 손가락을 넓은 나뭇잎으로 닦으면서 돌아왔다. 그때는 이미 족제비 가죽은 지방질 막과 가느다란 핏줄을 햇볕에 빛내고 속이 밖으로 뒤집혀 넓반지에 못 박히려 하고 있다. 흑인병은 입술을 오므려 새 우는 소리를 내며 아버지의 두터운 손끝으로 쉬 빠르게 기름을 흘른 가죽 주름살을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판자벽에 못 박혀서 널린 털가죽이 오이처럼 딱딱하게 마르며 그 언저리에 피가 흘려서 지도 위에 철로 모양으로 달리고 있는 것을 보고 흑인병이 감탄할 적에 나하고 동생은 아버지의 기술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던가. 아버지까지도 털가죽에 물을 뿜으며 숨을 돌리면서 흑인병에게 호의적인 눈길을 보낸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의 족제비 처리의 기술을 중심으로 나와 동생과 흑인병과 아버지는 한 집안 식구처럼 연결되었다. 흑인병은 대장간 일터를 보려고 가는 것도 좋아했다. 우리 아이들은 특히 쟤보가 반나체를 불빛에 빛내면서 팽이를 만드는 걸 돕고 있을 때 흑인병을 둘러싸고 대장간으로 가곤 했던 것이다. 대장장이가 숟가루로 껌해진 손가락으로 벌겋게 단 철판을 집어서 물에 푹 담그면 흑인병은 비명과 같은 감탄성을 울리고 아이들은 옆에서 찬탄했다. 대장장이는 신이 나서 번번이 위험한 방법으로 자기의 솜씨를 자랑하는 것이었다. 여자들도 흑인병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 흑인병은 때로는 직접 여자들로부터 식사 제공을 받았다. 여름은 한창이었으나 그때까지도 현청의 지시는 오지 않았다. 현청이 있는 시가 공습으로 탔다는 소문이 들렸으나 그것은 우리 마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 우리 마을엔 한 개의 도시를 태우는 불보다도 더 뜨거운 공기가 매일 꽉 차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흑인병 주위엔 바람기 없는 지하창고에서 함께 앉아 있으면 정신이 몽롱해질 듯이 농밀한 기름기 냄새와 공동 대비장에서 썩은 족제비 고기에서 풍기는 노린내가 코를 찌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웃음의 재료로 삼아서 눈물이 나도록 허리를 잡고 웃었다. 그러나 흑인병의 피부가 땀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옆에서 견디지 못할 정도의 노린내가 풍겼다. 어느 더운 날 오후, 재보가 흑인병을 공동우물로 데리고 갈 것을 제안했고 우리는 그때까지 그걸 생각 못한 것에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 때로 끈적대는 흑인병의 손을 끌고 지하창고 계단을 올라갔다. 광장에 모였던 아이들이 환성을 올리고 와서 우리를 둘러쌌다. 우리는 함께 볕에 이글이글 돌깐 길을 뛰어갔다. 우리는 모두 새처럼 벌거벗고 흑인병의 옷을 벗기곤 샘물 및 웅덩이로 뛰어들어서 물을 끼얹으면서 소리쳐댔다. 우리는 새로운 차관에 열중에 있었다. 나체의 흑인병은 깊은 데까지 들어가도 허리가 겨우 수면에 잠길 정도로 컸었지만 그는 우리가 물을 끼얹을 때마다 꼭 비틀리는 닭과 같이 비명을 지르고 물속에 머리를 쳐받고 참았던 숨과 함께 물을 내뿜으면서 일어설 때까지 물속에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흑인병의 나체는 물에 젖고 강렬한 일광을 반사시켜서 검정말처럼 빛나고 살찐 것이 아름다웠다. 우리는 떠들어대며 물을 끼얹고 아우성 쳤다. 그러는 동안에 처음엔 샘가의 참나무 그늘로 피해서 멈춰있던 계집애들도 조그만 알몸으로 물속으로 텀벙텀벙 뛰어들어오는 것이었다. 제보는 계집애 하나를 잡곤 그의 음란한 의식을 시작했다. 우리는 흑인병을 끌고 가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서 제보의 쾌락광경을 구경시켜주는 것이었다. 햇볕이 우리들의 단단한 몸에 쬐이고 물은 끓듯이 출렁거리며 번쩍거리고 있었다. 제보는 얼굴을 붉히고 웃으면서 물에 젖어서 빛나는 계집애의 엉덩이를 벌리고 손바닥으로 찰싹찰싹 때리며 환성을 울렸다. 우리는 허리를 잡으며 웃어댔고 계집애는 울었다. 그리고 우리는 갑자기 흑인병이 당당하고 영웅적으로 장대한 믿을 수 없으리만큼 아름다운 섹스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흑인병 주위에서 나체의 허리통을 부딪히면서 떠들어대고 흑인병은 그 섹스를 움켜잡자 암염소에게 도전할 때와 같은 사나운 자세를 하고 외쳤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웃으면서 흑인병 섹스에 물을 끼얹었다. 그리고 제보가 발가벗은 채로 달려가서 자파가게 중마당에서 큰 암염소를 끌고 왔을 때 우리는 제보의 기발한 착상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흑인병은 붉은 입을 딱 벌리고 애치자 물속에서 뛰어나와서 겁에 질려서 맹맹거리고 우는 암염소에게 달려들었다. 우리는 미칠듯이 웃었고 째보는 힘껏 암염소 목을 잡아 눌렀다. 흑인병은 햇볕에 그 검고 건강한 섹스를 빛내면서 악전 고투했으나 순염소같이 궁합이 잘 맞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는 다리로는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웃었고 종례로 피로에서 쓰러진 우리를 부드러운 머리에 서글픈 생각이 스며들 정도였다. 우리는 흑인병을 둘도 없는 훌륭한 가축, 천재적인 동물로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흑인병을 사랑했는지 저 멀리 빛나는 여름의 오후에 물에 젖어서 피부에 번쩍이는 햇볕 돌깐 기류의 짙은 그림자 아이들과 흑인병의 냄새 기쁨의 신 목소리 그 모든 것의 충만과 율동을 나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우리에겐 그 빛나는 힘찬 근육을 드러낸 여름, 갑자기 솟아오른 유정과 같이 기쁨을 뿌리고 우리를 검정 중유로 멱 감기우는 여름, 그것이 언제까지나 끝없이 계속되어서 결코 중지되지 않으리라고 느껴지는 것이었다. 우리의 원시적인 목욕날의 저녁 무렵 맹렬한 소낙비가 산골작을 안개 속에 덮어버리고 밤이 깊도록 그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나와 동생과 재보는 쏟아지는 비를 피하여 창고병 밑으로 걸으며 식사를 운반했다. 식사가 끝난 뒤 어둔 지하창고에서 흑인병은 무릎을 껴안고 낮은 음성으로 노래를 불렀다. 우리는 채광창으로 튀어뜨는 빗물을 뻗친 손가락으로 받으면서 흑인병이 부르는 노래소리에 확대, 그 바다같이 무거운 노래소리를 듣고 있었다. 흑인병이 노래를 그치자 이미 채광창으론 빗물이 튀어들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는 실세 없이 웃고 있는 흑인병의 팔을 끌고 광장으로 나갔다. 산골작에서 안개가 급속히 거쳐가고 수목은 빗방울을 무성한 잎사귀에 흠뻑 흡수해서 불룩하게 병아리처럼 부풀어 있었다. 바람이 일어나면 나무는 부르르 떨면서 젖은 잎새와 빗방울을 흐트려 떨구며 조그만 순간적인 무지개를 만들고 그 속을 매미가 부르르 날아간다. 우리는 폭풍과 같은 매미 우는 소리와 다시금 시작되는 더위 가운데서 지하창고 내리목 주춧돌에 앉은 채 오랫동안 젖은 나무 껍질 냄새가 풍기는 공기를 마셨다. 오후가 되자 석이가 접은 비옷을 옆에 끼고 숲사의 길을 내려와서 부락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일어서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늙은 살구나무에 기대서 팔을 흔들며 신호하기 위해서 석이가 침침한 헛간에서 뛰어나오는 것을 기다렸다. 그러나 석이는 점체로 나오지 않고 그 대신 부락장집 헛간 지붕에 설치된 종이 골작과 숲으로 일하러 간 어른들을 모이도록 울리고 비에 젖은 집집에서 여자들과 아이들이 돌깐 길에 우르르 나타났다. 나는 흑인병을 돌아보고는 그의 갈색의 윤기를 띄운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생긴 불안으로 가슴의 압박을 느꼈다. 나와 쬐보와 동생은 흑인병을 남겨놓고 부락장집의 헛간으로 달려갔다. 헛간에 선 채로 석이는 침묵한 채 우리를 무시했다. 부락장은 마로방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서 생각에 잠겨있는 것이다. 우리는 초조해서 헛된 예감 같은 기대를 가져보려고 애쓰면서 어른들이 모여들기를 기다렸다. 산골작 밭과 숲에서 불만으로 볼맨 작업복을 입은 어른들이 차차 돌아오고 우리 아버지도 총대의 조그만 새 몇 마리를 잡아매고서 헛간으로 들어왔다. 회의가 시작되자 석이는 곧 현청에 인도하라는 의미의 내용을 사투리로 설명하여 아이들을 완전히 실망시켰다. 그리고 군대가 주인병을 호송해 가려고 올 예정이었으나 군대 안에 차고와 혼란이 있는 모양이라 마을에서 음내까지 운반하여 달라고 청해왔다고 석이는 말했다. 어른들의 귀찮은 걱정은 흑인병을 운반해 내려가는 작업으로 생기는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경악과 실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흑인병을 데려간다. 그 뒤에 마을엔 무엇이 남을 것인가. 여름이 공허한 허울로 변해버린다. 나는 흑인병에게 미리 주의시켜 주어야 했다. 어른들 허리 사이를 빠져나와서 창고 앞 광장에 홀로 앉아있는 흑인병 한태로 뛰어갔다. 흑인병은 자기 앞에 서서 한숨 짓는 나를 흐릿한 큰 눈알을 느리게 굴리면서 쳐다보았다. 나로선 그에게 아무런 것도 전할 수가 없다. 나는 비애와 초조에 엄숙당하면서 그를 응시하고 있을 뿐이다. 흑인병은 무릎을 껴안은 채 내 눈치를 살피려고 눈을 들여다보았다. 알벤 물고기 배처럼 둥근 그의 입술은 조용히 벌어졌고 허연 침이 잇몸 사이로 흘렀다. 그때 나는 머리를 돌리고 서기를 앞장세운 어른들이 불확장 집에 어둔 헛간에서 나와 창고로 향해 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앉아있는 흑인병의 어깨를 잡고 흔들고 사투리로 외쳐댔다. 나는 초조한 흥분으로 빈혈증을 일으킬 것만 같았던 것이다. 그러나 내게 무슨 방법이 있으랴. 흑인병은 잠자코 내 손에 흔들리면서 굵은 목을 흔들흔들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머리를 푹 떨어뜨리고 그의 어깨에서 손을 떼었다. 잠시 후 갑자기 흑인병이 일어서서 나무처럼 내 앞에 높이 버티고 내 위 팔목을 잡더니 거울이 나를 잡아 끌듯이 자기 몸에 붙이고 지하창고 계단으로 뛰어내려갔다. 그 속에서 나는 짧은 시간, 넋을 잃고 빈첩하게 뛰어돌아다니는 흑인병의 긴장한 다리의 동작, 엉덩이 근육의 수축의 눈을 빼앗기고 있었다. 흑인병은 뚜껑문을 내려닫고 바깥쪽에 설줄을 꽂은 새틀과 상대편인 안쪽에 내민 채 거리와 벽에서 내민 뚜껑문을 수리된 채 거기 걸어두었던 산대지 덫으로 연결시켜서 닫아 걸었다. 그리고 두 손바닥을 합장하고 풀 죽어서 내려오는 흑인병의 개기름과 충혈 때문에 진흙으로 메운 듯이 표정이 없는 눈을 보고서 나는 급격히 흑인병이 잡혀왔던 그때와 같이 이해를 거부하는 검정 짐승, 위험한 독성을 가진 물질로 변화해버린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나는 덩치 큰 흑인병을 쳐다보고 뚜껑문에 채워진 산대지 덫을 보고 내 조그만 맨발을 내려다보았다. 공포와 경악이 홍수처럼 내 오장육부를 휩쓸며 소용돌이쳤다. 나는 흑인병한테서 얼른 떨어져서 벽에 등을 착 붙였다. 흑인병은 머리를 푹 숙인 채 지하창고 중앙에 서 있었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양쪽 다리가 마구 떨리는 것을 참아야 했다. 뚜껑문 위에 어른들이 와서 처음엔 온순하게, 다음엔 갑자기 습격당한 닭처럼 당황해서 뚜껑문에 채워진 산대지 덫을 잡아 흔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전에 마을의 어른들이 흑인병을 안심하고 지하창고에 감금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두꺼운 참중나무 판장은 지금 흑인병을 위해서 마을의 어른들, 아이들, 수목, 산골짝, 그 밖의 모든 것을 애부 지상에 감금해 버린 것이다. 재광창 구멍으로 당황하고 실색한 어른들이 들여다보기에 바빠서 이마를 툭툭 부딪히면서 서로 교대했다. 지상에서 어른들 태도가 급속히 변해지는 광경이 느껴졌다. 그들은 처음엔 소리소리 질렀다. 그리고 잠잠해지더니 위협하는 총대가 재광창 구멍으로 쑥 들어왔다. 흑인병이 날센 짐승처럼 나한테 덤벼들어서 내 몸을 방패삼아 앞으로 꼭 안고서 총꾸로부터 자기 몸을 수호했을 때 나는 고통으로 신음하며 흑인병 판란에서 몸부림치면서 모든 것을 잔혹하게 이해했던 것이다. 나는 포로였다. 그리고 미끼였다. 흑인병은 적으로 변신했고 내 편은 뚜껑문 저편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분노와 굴욕과 배반당한 초조한 비애가 내 몸을 불같이 싸고 돌아서 태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포가 팽창하고 소용돌이쳐서 내 목구멍을 메우고 흐느껴 울게 했다. 나는 난폭한 흑인병 팔 속에서 분노의 불타면서 눈물을 흘렸다. 흑인병이 나를 포로로 한다. 총대가 안으로 겨누어지고 어른들 소동이 커지면서 지상에서는 지루한 의논이 시작됐다. 흑인병은 내 팔을 고통으로 마비될 만큼 억세게 잡은 채 불의에 저격될 우려가 없는 벽 구석 오묵한 장소에 묵묵히 앉아버렸다. 나는 그한테 끌려가서 그와 친했던 때와 같이 그의 강렬한 채취 가운데 맨 무릎을 꿇었다. 밖에 어른들은 오랫동안 의논을 계속하고 있었다. 때때로 아버지가 채광창 구멍으로 들여다보고 인질로 잡혀있는 아들에게 얼굴을 끄덕거려 보일 때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처음엔 지하창고에 다음엔 지상의 광장에 황혼이 조수처럼 밀려왔다. 어두워지자 어른들은 몇 명씩 나에게 격려의 말을 던져주고 돌아갔다. 나는 아버지가 그 뒤에서 오랫동안 채광창 저쪽을 걷고 있는 발짝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 갑자기 모든 인기척이 지상에서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밤이 지하창고를 꽉 채웠다. 흑인병은 내 팔을 놓자 오늘 오전 중까지 우리들 사이에 넘쳐 흐르고 있던 친밀한 감정으로 가슴이 막히는 듯이 나를 응시했다. 나는 분노에 떨려서 눈을 돌리고 흑인병이 돌아앉아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숙일 때까지 아래만 보고 완강히 어깨를 축혀 세우고 있었다. 나는 고독했다. 족제비 덫에 치인 족제비처럼 버림을 받고 혼자서 절망하고 있었다. 흑인병은 암흑 속에서 꼼짝 안았다. 나는 일어서서 계단 쪽으로 가서 산대지 덫에 손을 대어 봤으나 그것은 차갑고 견고해서 내 손가락과 형태를 이루지 못한 희망의 싹을 물리쳐버렸다. 나는 어째야 좋을지를 몰랐다. 나는 내가 빠진 함정의 밑바닥, 나를 사로잡은 덫이 믿어지지 않아서 상한 발목을 물고 재는 채집기를 보고 있는 동안에 애가 타서 죽어버리는 산똑기 새끼였다. 흑인병을 친구처럼 믿고 있었던 사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던가 하는 점이 나를 몹시 가책한다. 그러나 이 언제나 웃고만 있는 검고 냄새나는 큰 사나이를 의심할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지금 내 앞에 암흑 속에서 날카로운 이 가는 소리를 가끔 내고 있는 사나이가 그 큼직한 섹스를 가진 바보, 검둥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나는 오한에 떨면서 이를 딱딱 맞췄다.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나는 아랫배를 누르고 쭈그리고 앉아서 갑자기 심한 걱정에 사로잡혔다. 설사 기운이었다. 전신의 신경의 초조감이 그것을 촉진시키기도 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흑인병 앞에서 그것을 감행할 수는 없다. 이를 악물고 이마에 진땀을 짜면서 참고 있었다. 그것을 견디는 노력이 공포가 점령하고 있던 장소를 덮을 만큼 오랫동안 나는 괴로워하면서 참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윽고 단념하고 흑인병이 걸터앉은 꼴을 보고 웃어대던 똥통으로 걸어가서 바지를 까 내렸다. 나에겐 내가 드러낸 흰 엉덩이가 너무도 무저항으로 약하게 느껴져서 그런 굴욕이 목에서 식도를 통해서 우위의 속 가죽까지 전부 새까맣게 물들여 버리는 것만 같이 느껴진 것이다. 용변을 끝난 뒤에 일어서서 나는 벽 구석으로 돌아갔다. 나는 더없이 지쳐버렸으며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다. 지혈이 전해오는 벽에 때 묻은 이마를 눌러대고 음성을 죽이면서 오랫동안 느껴 울었다. 밤은 지루했다. 숲에서 승냥이 때가 지저대고 있었다. 공기는 싸늘해져 가고 있다. 피로에 무겁게 덮친 채 그냥 짜부러져서 나는 잠들었다. 눈을 뜨고 보니 내 팔은 역시 흑인병 소나기에 강력한 압박을 받고 거의 마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채광창 구멍에서 거친 안개와 어른들 목청이 밀려 들어왔다. 그리고 석이가 의족을 덜거덕거리며 걷고 있는 소리도 들렸다. 이윽고 뚜껑을 큰 망치로 치는 소리가 다른 소음에 섞였다. 그 무겁고 강한 음향이 내 빈 뱃속에 울리고 가슴을 뒤집었다. 흑인병이 갑자기 고래고래 역정을 내고 내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우더니 지하창고 중앙에까지 끌어내다가 채광창 저편의 어른들 눈에 밀어대었다. 나는 흑인병의 행위의 이유를 전혀 몰랐다. 채광창에서 여러 눈들이 토끼처럼 매달린 내 지옥을 주시했다. 그 눈들 가운데 내 동생에 젖은 검은 눈이 있었다면 나는 부끄러워 혓바닥을 물어 끊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는 어른들의 눈만이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빵치 내려치는 소리가 더 격렬해지자 흑인병은 소리소리 지르면서 등 뒤에서 내 목을 큰 손으로 잡아 지었다. 내 목의 부드러운 피부에 흑인병의 손톱이 꽂혀서 아팠고 목통이 압박돼서 호흡을 할 수 없다. 나는 손톱을 비비적거리고 얼굴을 뒤로 젖히고 신음했다. 채광창 저편의 어른들 눈앞에서 폭로된 내 쓰라린 구력. 나는 몸을 비틀어서 등에 밀착한 흑인병의 몸에서 피하려고 발꿈치로 흑인병의 앞 정강이를 찼으나 흑인병의 털투성이에 굵은 팔은 억세고 무거웠다. 그리고 내 시름소리보다도 높게 그는 애처댔다. 채광창 저편의 어른들 얼굴이 없어졌다. 아마 그들은 흑인병의 시위에 눌려 뚜껑문 파괴를 중지시키려고 그리로 달려갔나 보다고 나는 생각했다. 흑인병의 고함소리가 그치고 내 목에 가해졌던 바위와 같은 압박이 누그러졌다. 나는 어른들에게 대한 친밀과 애정을 회복했다. 그러나 뚜껑뭉 부수는 망치 소리는 더 한층 심해진 것이다. 채광창에서 또다시 어른들 얼굴이 기웃거리고 흑인병이 고함치면서 내 목을 졸라댔다. 뒤로 울려져치고 삐뚜루 벌린 내 입술에서 작은 동물의 비명과 같은 빈약한 찢는 듯한 소리가 새 나오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어른들한테서도 버림받고 있었다. 어른들은 내가 흑인병에게 교살당하는 것을 모른 척하고 뚜껑문 부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들은 뚜껑문을 분쇄한 뒤에 족제비처럼 교살된 내 굳어 뻗들어진 손발을 볼 것이다. 나는 증오에 불타고 절망에서 자빠진 채 부끄럽게 엉엉대면서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고 망치 소리를 들었다. 우수한 차바퀴의 회전음이 귀에 가득 차고 반향하고 코피가 내 두 볼에 흘렀다. 그리고 뚜껑문이 부서지고 발가락 등에까지 털에 덮이고 진흙투성이가 된 맨발이 몰려와서 지하창고 안을 미친 듯이 분노한 추악한 어른들로 채웠다. 흑인병은 고함치면서 내 몸을 꽉 끌어안고 병 밑으로 비실비실 물러섰다. 나는 그의 땀으로 끈적거리는 몸에 어깨와 엉덩이를 밀착하고 분노와 같은 뜨거운 교류가 우리 둘을 거기서 연결시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교미의 현장을 불의에 들킨 고양이 모양으로 저기를 드러내고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그것은 승강구 계단에 뭉쳐서 내 굴욕을 바라보고 움직이지 않는 어른들에 대한 적의, 내 목에 큰 손바닥을 눌러대고 연한 피부에 손톱을 꽂고 비투성이로 만드는 흑인병에 대한 적의, 그리고 모든 이 혼합되고 교란된 적의인 것이다. 흑인병이 고함치고 있다. 그것이 내 귀의 고막을 빠비시켰다. 나는 한여름에 지하창고 속에서, 쾌락 속에서와 같이 충족한 무감각에 빠지려고 하고 있었다. 흑인병의 격렬한 호흡이 내 목덜미를 덮고 있었다. 어른들 무리 속에서 아버지가 큰 토끼를 들고 앞으로 나왔다. 나는 아버지의 눈이 분노에 불타서 개눈같이 열기 띈 것을 보았다. 흑인병의 손톱이 내 목의 피부에 깊이 박혀서 나는 신음했다. 아버지가 우리를 습격했다. 나는 토끼가 둘러 메어지는 것을 보고 눈을 감았다. 흑인병이 내 앤 발목을 자기 머리를 방위에서 축혀주었다. 지하창고에 있던 전체 인간의 아우성과 내 앤손과 흑인병 머리통이 박살되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내 턱 밑에 있는 흑인병의 기름져 윤나는 피부 위에 뭉클뭉클한 피가 구슬로 되어 튄다. 우리를 향해서 어른들이 쇄도했고 나는 맥이 풀리는 흑인병의 팔 힘과 내 몸을 태우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끈적끈적한 자루 속에서 나의 뜨거운 눈갑을 타는 목구멍 타는 것 같은 손바닥이 나 자신을 회복시키고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에겐 그 끈적거리는 너울을 찢고 자루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나는 조산한 양의 새끼 모양으로 손가락 끝에서 흐늘거리는 자루에 쌓여있는 것이었다. 몸 하나 움직일 수도 없다. 밤이었다. 내 주위에서 어른들이 상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침이었다. 나는 눈 저편 쪽에 불빛을 느끼고 있었다. 때로는 무거운 손바닥이 내 이마를 누르고 나는 꿍꿍 아르면서 그 손바닥을 물리치려고 하지만 머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처음으로 눈을 뜬 때는 다시 아침이었다. 나는 창고 안에 내 침대 위에 있었다. 판자문 앞에서 재보와 동생이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입술을 움직였다. 재보와 동생이 외치면서 계단을 내려간 후 아버지와 자파상 여자가 올라왔다. 나는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었으나 아버지가 양유 담은 컵을 내 입술에 갖다 대었을 때 구역질이 나를 잡아 흔들어서 역정을 내고 입을 다물어버려 양유를 목과 가슴에 쏟게 했다.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어른들이 원수 같기만 했다. 이빨을 드러내고 도끼를 둘러매고 나를 습격한 어른들. 그것은 기계에서 이해를 거부하고 구역질을 느끼게 한다. 나는 아버지와 자파상 여자가 방을 나갈 때까지 소리소리 질렀다. 얼마쯤 지난 뒤에 동생의 부드러운 팔이 내 몸에 살며시 닿았다. 나는 잠자코 눈을 감은 채 동생의 나직한 말소리를 들었다. 흑인병을 화장할 장작을 모으는 이래 동생들도 참가했다는 얘기. 석이가 그 화장을 중지시키는 지시를 가져왔다는 얘기. 어른들은 흑인병의 송장이 썩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산골짝에 폐갱에 갖다 넣고 늑대가 못 덤비게 울타리를 치고 있다는 얘기. 내가 죽어버린 줄 알았다고 동생은 경건한 마음이 가득 찬 음성으로 되풀이 말하였다. 이틀간이나 무엇하나 먹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으므로 죽은 줄 생각하고 있었다. 동생 손바닥을 이마에 느끼며 나는 죽음처럼 깊은 잠속으로 떨어져 들어갔다. 나는 오정 지나서 눈을 뜨고 부서진 내 손에 헝겊이 감겨있는 것을 비로소 보았다. 내 겉으론 생각되지 않는 퉁퉁 부은 팔을 가슴 위에 보면서 나는 오랫동안 눈을 뜬 채 꿈벅이지 않고 있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흉한 냄새가 창에서 스며들고 있었다. 나로서는 그 냄새의 의미를 알았지만 슬픔은 떠오르지 않았다. 방 안이 어두워지고 공기가 싸늘해진 뒤에 나는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켰다. 오랫동안 망설인 뒤에 부서진 인손의 감은 헝겊의 양쪽 끝을 잡아 떼어 목에 걸고 열린 창에 기대서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돌 깐 기루에도 건물에도 그것을 받들고 있는 산골짝에도 흑인병의 육중한 시체에서 맹렬히 뿜어올리는 냄새. 악몽 속에서와 같이 우리들 몸을 휘감고 머리 위에 퍼져서 무한히 팽창하는 흑인병 시체에 들리지 않는 아우성이 충만해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오렌지빛을 품은 눈물겨운 잿빛을 하고 좁고 낮게 산골짝을 덮고 있었다. 이따금 어른들이 묵묵히 가슴을 펴고 젠 걸음으로 골짝으로 내려갔다. 나는 어른들이 나에게 구역질과 위험을 느끼게 해서 그럴 때마다 머리를 창 안으로 끌어당겨 피했다. 어른들은 내가 누워있는 동안에 완전히 딴 기물로 변해버린 듯했다. 그리고 내 몸은 구석구석까지 젖은 모래가 들어있는 듯이 무겁고 축 늘어져 있었다. 나는 오감으로 몸을 떨고 까칠까칠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길게 깐 돌의 하나하나가 처음엔 연한 금빛 그림자를 띄고 부드럽게 부풀다가 윤곽이 아주 희미해져서 가슴 막히는 포도빛으로 변하고 다음엔 불투명한 보랏빛 약한 광선 속에 가라앉은 것을 응시하고 있었다. 때때로 말라 터진 입술을 짠 눈물이 적셔서 쓰라렸다. 창고 뒤에서 아이들의 아우성이 흑인병의 송장 냄새를 뚫고 맹렬히 떠올랐다. 나는 오랜 중병을 치른 뒤처럼 떨리는 다리를 조심조심 디디면서 어둔 층층대를 내려서 인기척 없어진 돌간길을 걸어 아이들 떠드는 곳으로 다가갔다. 아이들은 골짝 및 개울로 내려가는 풀이 무성한 비탈에 모여서 아우성치고 그들의 개도 꼬리를 치고 뛰어다니며 짖고 있었다. 어른들은 비탈 밑에 잔목이 우거진 골짝 아래에서 흑인병 시체가 보존되어 있는 폐갱에 늑대 방지의 튼튼한 울타리 일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었다. 거기서는 말뚝을 박는 육중한 음향이 울려왔다. 어른들은 말없이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나 아이들은 미친 듯이 기운차게 외치면서 뛰고 있었다. 나는 늙은 오동나무에 기대서 아이들의 장난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추락된 흑인병 비행기의 뒷날개를 썰매처럼 타고 풀밭 비탈에서 놀고 있었다. 그들은 능각에 날씬하고 경쾌한 썰매로 초원위를 어린 짐승처럼 미끄럼타 내렸다. 풀밭 여기저기 돌출한 바위뿌리에 썰매가 충돌할 듯 싶으면 소년의 맨발이 풀밭을 차고 밀어서 썰매의 방향 전환을 시키는 것이었다. 아이 하나가 썰매를 끌어올리고 있을 때에는 내려간 썰매에 깔려 누웠던 풀이 이미 머리를 들고 용감한 소년의 향적을 희미하게 해버린다. 그만큼 아이들과 썰매의 무게는 가벼운 것이다. 아이들은 고함을 치면서 활강하고 개가 그 뒤를 쫓고 또다시 썰매를 끌고 위로 올라온다. 억누를 수 없이 발동하는 정념이 아이들 몸을 마술사의 첫 신호의 불꽃처럼 튀면서 뛰놀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 물이 가운데서 불떼를 이 사이에 문재보가 나한테 달려와서 사슴의 발 모양을 한 참나무에 기대고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한테서 얼굴을 돌리고 썰매놀이 구경에 열중에 있는 척해 보였다. 재보는 흥미 깊게 내 목에 걸쳐 맨 팔을 살펴보면서 코를 훌쩍거렸다. 지독한 냄새인데? 하고 재보가 말했다. 내 짓 이겨진 손에서 지독한 냄새가 난다. 나는 투쟁심에 번득이는 재보의 눈을 흘겨보았다. 그러나 재보가 내 공격에 대비해서 두 다리를 벌리고 싸울 대세를 갖춘 것도 무시하고 그의 목을 노리고 덤벼들지는 않았다. 이건 나한테서 나는 냄새가 아니야. 나는 힘없는 목신 소리로 말했다. 검둥이 냄새다. 재보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재보한테서 눈을 피하여 그의 맨발 복사뼈를 파묻고 있는 자자분한 풀립의 거품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재보는 경멸에 가득 찬 어깨를 흔들고 침을 탁 뺐더니 고함을 치며 썰매꾼 애들한테로 뛰어갔다. 나는 이제 아이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개시처럼 내 머릿속을 채웠다. 재보와의 비투성이 싸움, 달밤의 새 사냥, 썰매 장난, 개승냥이 새끼, 그 모든 것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나는 그런 종류의 세계와는 인연이 없어져버렸다. 나는 아주 피로해진 오감에 몸을 떨면서 아직 낮 동안에 열기가 남아있는 땅바닥에 앉았다. 내가 앉아서 몸을 낮추게 되자 골짝 밑에서 진행 중인 어른들의 묵묵한 작업은 세차게 무성한 여름뜰 위에 가려졌고 그 대신으로 썰매 타는 아이들이 까맣게 목신처럼 크게 보였다. 그리고 홍수에 막혀서 허둥대는 피난민처럼 뛰어다니는 어린 묵신과 개들 사이에서 밤 공기가 점점 짙어지고 긴밀해지고 맑아져 가고 있는 것이었다. 예, 기운 차렸니, 개구라? 나는 뒤에서 메마르고 뜨거운 손으로 머리를 눌렀으나 돌아다 보고 일어서려고는 하지 않았다. 나는 산비탈의 아이들 유의에 눈길을 돌린 채 눈으로만 내 맨다리 옆에 딱 뒷고선 석이의 검정의족을 염둔으로 살폈다. 석이까지도 내 옆에 온 검만으로 내 목을 태운다. 넌 썰매 안타니, 개구라? 하고 석이는 말했다. 내가 생각해낸 줄 알았는데. 나는 왕강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석이는 의족을 덜걱 울리고 앉더니 위도 주머니에서 흑인병이 선사한 파이프를 꺼내서 그의 담배를 닦았다. 콧구멍의 연한 점막에 매운 캐캐한 자극과 동물적인 정념을 태우는 강한 냄새. 잠목림을 태우는 들불 냄새가 풍겨서 나와 석이를 같은 푸른 안개로 둘러쌌다. 전쟁도 이쯤 되면 잔인하구나. 아예 손가락까지 망쳐버리다니. 하고 석이가 중얼거렸다. 나는 숨을 깊숙이 들이마시고 잠잠고 있었다. 전쟁. 피투성의 대규모의 오랜 싸움.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형편이었다. 먼 나라에서 양떼와 손질된 잔디밭을 휩쓸어가는 홍수처럼. 그것은 결코 우리 마을엔 미치지 않을 전쟁. 그런데 그것이 내 손가락과 손바닥을 짓 이기려고 몰려온다. 아버지가 도끼를 휘둘러서 전쟁의 피로 몸을 마비시키면서. 그리고 마을은 갑자기 전쟁에 덮여버리고 그 혼잡 속에서 나는 숨도 못 쉰다. 그러다가 전쟁도 끝장이 날 모양이지만. 하고 석이는 어른들끼리 얘기할 때처럼 무겁게 말했다. 시의 부대에다 연락해도 혼란기라 통하지 않는다.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골짝 밑에서 망치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왔다. 골짜기에 울창하게 덮여있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수목의 밑가지 모양으로 죽은 애국병의 냄새는 그냥 고착하려고 하고 있었다. 아직도 열심히 일들을 하는군. 하고 석이는 망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내 아버지들도 그걸 어떡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말뚝을 받고 있는 거야. 우리는 잠자코 아이들 괌과 웃음 사이를 뚫고 들려오는 육중한 망치 소리를 듣고 있었다. 석이는 어느덧 익숙한 손끝으로 자기의 의족을 떼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있었다. 얘들아! 석이는 아이들을 불렀다. 이리로 썰매를 갖다다구! 아이들은 떠들어대면서 썰매를 끌고 왔다. 석이가 한 발로 깨끔을 뛰면서 썰매를 둘러싼 아이들 한태로 갔다. 나는 석이가 뛰어놓은 의족을 안아올리고 풀밭 비타를 뛰어내려갔다. 의족은 굉장히 무거워 한팔로 앉기는 어려웠다. 화가 났다. 부성한 푸른 이슬을 머금기 시작하여 내 맨발을 축축히 적시고 거기에 마른 풀립이 들러붙어서 근질근질했다. 나는 뜰밭 경사진 밑에서 썰매로 내려올 석이를 의족을 안고 선 채로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밤이었다. 풀밭 높은 곳에서 떠드는 아이들 음성만이 어둠이 짙어서 거의 불투명한 밤공기의 노을을 흔들었다. 한층 높아진 과함과 웃음 그리고 가볍게 풀을 깔고 미끄러지는 소리. 그러나 썰매는 진한 공기를 헤치고 내 앞에 미끄러져 내려오진 않았다. 나는 둔한 충격음을 들은 성 싶었으나 그 전대로의 자세로 어둔 공기를 응시하고 있었다. 짧은 정적 끝에 이윽고 나는 대굴대굴 회전하면서 사람이 타지 않은 비행기 꽁무니 날개가 떨어져 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의족을 내던지고 축축한 풀밭 비타를 뛰어 올라갔다. 풀에 쌓여서 꺼멓게 이슬에 젖은 바위가 튀어나온 옆에 두 팔을 축 벌린 석이가 벌러덩 자빠져서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몸을 굽히고 미소 짓고 있는 석이 얼굴에 콧구멍과 귀에서 밭죽같이 진한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이 어둔 풀비타를 달려오는 소음이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부딪혀서 높아졌다. 나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이 싫어서 석이의 시체 옆을 떠나 풀숲에 이르렀다. 나는 당돌한 죽음, 죽은 사람의 표정, 어떤 때엔 슬픔의 그것, 어느 때엔 미소, 그런 것에 재빨리 익숙해 있었다. 마을 어른들이 그런 것에 익숙해 있듯이 흑인병을 화장하기 위해서 수집된 장작으로 이 석이는 화장될 것이다. 나는 황혼 속에 남은 좁고 뿌연 하늘을 눈물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동생을 찾기 위해 풀비타를 내려갔다. 갔다. 아멘